까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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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트 티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진 vlog 노신값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십니까 처음 아무도 되지 않으셨어요. 엑스퍼트 플래스 3 바로 냉전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이 전에 받은거죠. 오오오오오. 달달. 달달. 달달해요. 자 망하를 외쳐놓을게요 일단은 안개 쉴때 한판은 해줘야지 엑스퍼트니까 오늘 마스터 갔으면 좋겠지만 마스터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랜만이야 접속을 너무 오랜만에 했어 금강님 고아 안녕하세요 혜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팩식 잘 지비고 오셨나요 네 그 명륜 그 어디 사장님이 각종비 갑 예 잘 갔다 왔어요 진단 말하자면 현타가 오네요 네 무한으로 지고 왔어요 진짜 집에 왔으니까 뻗기만 했어요 바로 아 전반부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취가 너프가 됐는데 얼마나 너프가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을 보지 않고는 텍스트로는 잘 모르겠고 어느 정도 너프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너프 아직도 미취가 있다는거는 너프가 덜 됐다는 얘기지 무냥냐니 고아 아냐 대역 엄짓니 고아 아냐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아 아 잔잔 와라니 아 너무 오랜만에 쉬었는가 얘 뭐하는거야 공격을 알았는데 아 진짜 뭐하는거야 아니 아 이거 진짜 미치겠네 초장부터 네 엄청난 아 빨리 가야겠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좌언니 고아 트위치 좌언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니 얘 뭐하는거야 아니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안녕히 가세요 오늘은 크롤을 그 맞아요 수박스터 왜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지만 피지컬로 이겨주겠다 라는 주의 아니 저 EV 진짜 완전 아니 막 죽여 알아라 저 말 아 진짜 너무하네 신고해야돼 신고해야돼 진짜 너무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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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짜 아우 진짜 EV 때문에 이게 뭐야 잘가요 트롤이야 트롤 신고해야돼 트롤이코 안녕하세요 아니 쟤 EV는 진짜 일부러 저러는거 같애 백무타네 진짜 아 저게 너프 먹은거라고? 적당히 해 아니 너프 적당히 해 이게 이게 일단은 저희 팀중에 지금 EV에서 제일 진화한 애가 제일 못해요 지금 못하는건지 일부러 저러는건지 아 진짜 왜팔 얼른 돼야돼 아 못잡았어 와 이거를? 와 아 아 진짜 미치겠네 저 아 얘 진짜 못해 못하는게 아니고 트롤이야 트롤 봐봐! 봐봐!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초반부터 저거 네 아주 얘는 신고각입니다 무조건 신고에요 얘를 짜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 아 아 너무하잖아 이런 트롤이 왜 있어 도대체 아직 한복같은 안나왔어 초반부터 진짜 이런 나쁜 여성피를 만나면은 진짜 기분이 더럽습니다 아 기분이 진짜 더럽네 이런 애들은 또 한복도 안한다고 아 봐봐 저 일부러 이제 죽는다 봐라 자 피하지도 않아요 네 피하지도 않아요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아 이반니쿠아 안녕하세요 초반부터 트롤 만나가지고 지금 덱망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잖아 적당히 해 일단 신고 들어갑니다 일단 신고 들어갑니다 아 그럼요 당연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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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종료 안하면 된다 종료 완료를 안하면 돼 아 진짜요? 자, 들어오세요 자, 신린뜬 꼬부기님! 팔로우 감사바라 안녕하세요 팔로우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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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아님이 아이고 이런 한번 볼까? 이번에는 트롤이 없는 트롤이 없는 세계 방금 전에 트롤로 바로 죽고 그런 트롤이든 하지 않아야 돼 진짜 봤죠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기운내세요 엄지님 화이팅! 저는 계속 있을테니까 네 힘내시고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자 자 좋아 가자 음 그래요? 그쵸 무슨 일이길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엄지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트롤은 없는 것 같군 굿 아주 좋아 굿 굿 아주 좋아 아 이런 빠져빠져 빠져빠져 아 젠자 뺏겼다 아 미치겠네 처음부터 사람 풀리고 있어 유년이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근데 아래쪽이 아 근데 유나이트 1대1을 우리 둘만 독점을 올려야 되니까 안되지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야되는데 마저씨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해야되는데 마저씨 음 아프지 않구만 그렇지 잡았게 잡았게 잡았쇼 아주 좋아쇼 어 이런 아니 다먹잖아 물론 다먹는게 맞긴하겠지만 어 어 레벨 6 야 이거를? 아 내가 방어를 해줬는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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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음 나쁘지 않구만 일로와 안오니? 그럼 내가 먹어줄게 아 민간용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 이런 아래쪽으로 왜 안와 출첵 감사합니다 내 아래쪽 아무도 안오는거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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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나머지 너한테 맡긴다 그렇지 나머지 너한테 맡긴다 그렇지 나머지 너한테 맡긴다 그렇지 다 쩌어 이게 내가 딸피를 만들어줘서 잘 큰거야 아 루카리오니 코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 잘 크면 됐죠 잘 터져 크면 됐죠 뭐지? 여기 로그인을 다시 해야된다 그러는거지? 빠지고 빠지고 팔로우 뭔소리야 시위? 뭔 시위? 뭐야 그건 또 무슨 시위야 또 안녕 안녕 민피아 혼자 생댕 안될거 같다고 생각해 주지? 그렇지 않아 잡았고 오오 잘피했어 아주좋아 그렇지 니가 아무리 좋아도 가구의 장사옵 쩌어 아 뭐야 아 뭐야 야 쩌는데 아 아 아깝다 난 내려가자 잡았고 잡았고 한 마리만 잡아줘도 일단 이득이에요 잡았고 한 마리만 잡아줘도 일단 이득이에요 이런 내가 먹고 빠져줘 엘리트 컵 어흐으 아깝다 어차 아깝다 어차 아깝다 달꽃키니 얼마나 깨졌길래 안 보였던 달꽃키니 보이는거지 아 맞다 아 나 없지 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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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잡아줘 오오 진짜요? 덩작이라고요? 진짜? 가자 먹으러 가자아 아아 아잇 끄지도 못하고 야아 붕 뺐다 오 야야야야 잠깐x3 죽을 수 없어 이제 죽는거야? 죽는거야? 아 궁을 끌까 말까하다가 안썼구만 오케이 잘했어 괜찮아 이정도면 돼 흑 끄어 스토어 런스텍 마켓 구웅 쓱 네 런스테어 옥 г 가자 그렇지 니가 먼저 가는거야 그렇지 비고 하 아 잡았고 잡아 잡았고 잡았고 됐어 끝났어 끝났어 잡았어 오케이 좋아 잡아 으으으 아 젠장 먹혔지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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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안해도 돼 우리 다 바로 먹으러 가면 돼 잡았고 먹으러 가자 한명은 위로 한명은 위로 한명은 위로 아니 한명은 위로가야되는데 일났다 진거같은데 자 이렇게 견제좀 해주고 위로가 위로가 그렇지 위로가 내가 아래에서 견제해줄게 아 젠장 진거같은데 아 너무 애들 때리는거에 너무 그 집중을 한다머지 레코자한테 집중을 못했어 한유닛과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젠장 젠장 이러고 스코어는 우리가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 알바하면서 지냈죠 뭐 이런 졌어요? 젠장 릴리니 릴리니 고아 안녕하세요 릴리니 고아 안녕하세요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들어와요 쥐셨던 분에 들어올게요 시즌초는 힘들죠 맞아요 밀어 좌왕님은 전판에 하지 않았나요? 어 어 예예예예 시참권 써야돼요 네 눈여왕님 들어와요 빨리 들어와요 커버 못쳐줘요 30분 연장권은 써도 되나요? 안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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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가 한국 1이야 왠지 든든한데? 예 아이디를 보니까 왠지 막 든든한데? 조합은 망했어도 트롤이라고요? 진짜? 한국 고수 아아 근데 진짜 볼 수 있을 수가 있잖아 위도어 볼 수 있지 않나요? 네 위도어 의심치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망했다 젠장 그게 인증된 거라고 하면은 이번 판 이기기 좀 힘들 거 아니야 자 같이 주변 어른이 얼른 뛰셔야 돼 그리고 달려야 돼 달려 됐어 됐어 진화했고 됐어 진화시켰고 먹어주고 빠져줘 오 뭐였나?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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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치아아 아 아 진화시켰고 진화시켰고 아 아 링 아 아 어 아 아 아 잡았죠? 잡았죠? 오케이! 이들 봐줬어요 아래쪽에서 이들 팔찌개 많이 봐줍니다 하나 더 먹어줘 그래도 혼자 있어야 되는데 어? 뭔소리야! 아니 엄지님 무슨일이야 그렇게 말.. 그 맑고 그래서 정글 털어먹지 말고 속상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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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이목적이 누구야 뒷코 안켰는데? 누구지? 한국이목적이 같았는데 근데 얘 뭐해? 한국이목적이 뭐해 저거 아 그래요? 못들었죠 어허 죽었고 어? 달콕힌이 저기서 있어요? 아 뭐야? 아니 아니 거기서 안썼단 말이야 달콕힌이 죽었어 저리 가! 여하님이네 아니 아시는 분인가봐요 자 위로 올라가세요 여기는 둘 대치님 코아 안녕하세요 출첵 감사합니다 어 뭐야 어 뭐야 와 와 이거를? 와 안되네 근데 못하네? 진짜 저거 리자드 리자드 진짜 못하네 뭐하는거야 리자드 여기 팔 올려보자 여기 팔까지 올려야돼 내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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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즈요! 가자! 이게 바로 구워키라이 파워! 으! 이거지 이거지 자 대놓고 홈으로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로 가기 이렇게 레벨 올려주기 지금 너희는 지금 레벨을 올릴 타이밍이야 야생포켓몬 잡으면 그치? 근데 나도 그렇게 타이밍을 잡고 야생포켓몬 잡아가면서 레벨업을 하겠어 어? 뮤츠 싸운다 가야겠다 싸운다 싸운다 가자! 됐어! 잡았고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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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잡아주시고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이 스피드 케이터! 아 이거 못 잡는다 오케이 살았네 됐다 때리고 있니? 때리고 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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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못 잡는다 아! 젠자 아! 아 이런 이런! 여기 벗긴다 아! 역시 2대1은 못 이겨 아까 말리는 느낌이긴 한데 잡아! 어디서? 가자!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는거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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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뺏쌤! 좋았어 잡았고 와! 궁타이밍 좋았습니다 와우와아 궁이 왜이렇게 세 와 한방인데 에너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자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괜찮아 무리할수없어 자 일단은 궁이 왜이렇게 세 궁을 얼른 채워주기 위해서 야사 포켓몬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호 오호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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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궁을 꼈잖아 잘가라 오 스타볼 그렇지 이렇게 빠져주면 돼 괜찮아 이정도만 이득주면 돼 아 아 이거 안되겠는데 먹을수있나요 먹을수있나요 먹었으면 좋겠다 제발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먹었으면 좋겠다 아 못먹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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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먹을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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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죠 바로가요 가시자 야 세명 세명 오케이 좋아요 가자 자 가운데 넣어주시고 가셔주시고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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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빠져줘야되요 오디션 오디션 늘려 그래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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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승부는 아직 끝난게 끝난게 아니라니까 드디어 처음으로 어 랭크가 오르는구만 아주 좋아요 레벨 15까지 키운다 이제 나 이제 나 만렙이다 죽었다 너네 야 너 무리할필요없는데 굳이 갈필요없어 83 84 84 오오 리자몽 와우 어디로 올까요 왠지 가운데로 올거같은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 이 느낌은 아주 좋아 아우우 워우 워우 끝났죠 어 끝 끝 아 진짜요 야 기가 막혔다 야 초반에 너무 화나셔 저 제가 처음에 했을때 그렇구나 다들 잘하셨어요 도대체 도대체 그 영상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혹시 녹화를 하셨다면은 네 궁금해 죽겠네 네 아하하하하 많이 있지 네 감사하 자 좌하님 들어오시구요 어 이바 들어오시구요 좌하님하고 이바님 들어오세요 랭크 우리 한번 올려보죠 네 아하하하 윤희하님 얼마나 열받았으면 이렇게 장세하게 설명을 해주겠소 윤희하 윤희하 안한지 오래 잃어 오케이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하셔서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하시고 유튜브에서 구독 한elin씩 눌러옵시면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네! 골스나리가 더욱더 크게 성장할 예정이니까 그 성장, 발판 여러분들이 마련해주시는건 어떠십니까?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안이 들어오는데요 바로 시작합니다 엘리트가 보이십니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제가 보이스 키우게 8분 46초에요 아 진짜요? 얼마나 빡이셨으면 보이스까지 켰고있소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l Lewy An 얼마나 빡이찢으면 에 워후오오 진정해 이거 outta Larry 한국중 뒤에서 흐흐흐흐흐 근데rika 너프를 당했다고 해도 사기캐네, 사기캐네 용작인니과 안녕하세요 고스나이 방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랭전으로 같이 랭크 올리기 환경 진행 중이니까 많이 놀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네이문이다, 루루하문이다 아, 스킬쿨이 너프받은거니 평타네 그렇구만 의미가 없잖아 근데 그 공급기는 그래도 20%인가 차징이 20%였나? 공격력이 뭐 너프당했다고 봤던 것 같은데 아, 그쵸, 그쵸 뭔가 너프가 있었던 걸로 알고있어, 진짜 어,뭐야 이거는,이건,이건,이건,이건,뭐야,이건,뭐야 음,할 줄 안내네 그니까 잘 나루긴 했죠 좋채,잘했죠 EV 조,조,조버려,조 자세,데미지를 줄 수 있는 됐어,이렇게 견제만 해주면 돼 그리고 뺏을 수 있고 뺏으면 좋겠는데 뺏지 못하죠 못한다 야돈이 먹었네 5점 아,그래요 자,먹어,루루,먹어 그렇지 니가 먹는거야 우리 레벨업적으로 2등 봤어 안녕 어,뭐야 이게 들어간다고? 들어가면 안되는데 어,뭐야 얘 동략해졌는데 어,맞다 누뉴아님이 정기구독자고 되어있구나 O lij 포시다리한테 언젠 그런 선물을 아, 선물 받았어요? 아하 감사합니다 누가 선물해주셨길래 누가 선물 받았지 안녕 안녕 아 안돼 죽었다 나 이거 죽었다 아 이거 죽었다 에이 부활 다일라받았네 너무 욕심부셨죠 자 아래쪽 갑니다 자 일단 아래쪽으로 달려 하나만 먹어주고 좋습니다 1위부터 시작하네 팔로우 2위부터 팔로우 이렇게 이정도만 해주면 돼 잡어 그렇지 어디있어 인마 건비고있어 인마 아 이런 죽었고 오 오케이 좋아요 이거 밀어도 돼 밀어도 돼 밀어도 돼 우직하게 밀고 나가 와 근데 진짜 아프네 아프지만 아프지만 와 한대면 되는데 한대면 되는데 한대면 되는데 나는 죽고 쟤는 한대도 한대남았는데 안죽고 일단은 일단은 유리하게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어요 레벨팔 만들자 가자 와 하하하하 이런 어쩔게 없지 뭐 하지만 EV의 장점은 뭐다? 마 어 뭐다? 막파에 있다 그치 막파에 있다 죽었고 잘가 가버려 아아 제 유튜브의 영상은 EV의 뭐냐 EV래 임피아의 막타쁜 아케 내가 먹었고 레벨 10도 좀 만들어줘야 이 광선이 효과를 보는데 유튜브 아직 구독을 안 누르셨지만 그렇지 됐죠 우리가 먹으면 돼 좀 빠져주고 얘네 어차피 밀리거든 욕심만 부진 않으면 우리가 춤을 이길 수 있거든 됐죠 이제부터는 공격 같은 공격 시작입니다 이제 구독해야지 아니 구독을 해야지 이차람이 안녕 자 여기 밀리면 너네 위험해 야 위험해 가자 먹으러 가자 아 리피아 있네 그렇다면은 예의상 리피아를 안 잡아줘도 되는구나 알아서 가는구나 저쪽으로 아니 욕심을 부리면 안됐지 욕심을 왜 부리셨습니까 너무 욕심을 부렸구만 욕심 부리지 않고 레벨업에 충실해주는 히안이스트 안녕 리피아 안녕 리피아 가자 잘가 하헤 헤헤 헤헤헤헤헤헤헥 하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헴 하하 kah 오 뭐야 뭐 아퍼 아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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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임마 아아 우와 이런거 진짜 아프다 아아 그냥 빠질걸 샤키나미님 오랜만이에요 구아구아구아 가자 가자 바로 아래쪽 가자 아아 맞아요 달려 달려어 넌 도망가고 안때리네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끝났어 야 기본이죠 네 기본이지 아니 냉전하면서 한곳 받아주는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현명한 판단이었어 유치 유치는 혁지각이다 이런 어쩔 수 없어 뭐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자 누냐하니 꼈구요 드디어 엑스퍼트3로 다시 올라갑니까 다시 올라갑니까 유키 노 히카리 여기 마판 각 오케이 왜 마판이에요 지금부터 시작이 돼 자 이제 시작이야 내 꿈을 내 꿈을 위한 여행 피카츄 어 자 유키 노 히카리니 오셨구요 따로 한 분 아 졸리면 자야지 오케이 확인 아 진짜요 오오오오오 오..대체 어떤 빌드를 쓸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더 들어오실분 계신가요?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들어오실분이 안계시면 들어오신분 되지 뭐 우리..연승..가야죠 우리..잘해서..마스터찍으면 기분좋잖아요 아 병아리니 다음판 오케이 아 진짜요? 좋아요 아 조합은 일단 망했고요 조합 망했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이겨보도록 합시다 어 뭐야 오케이 유키노이까리님 위쪽으로 와요 유키노이까리님 라플라스가 오면 좋은데 라플라스에는 저랑 소풍이 안될테니까 저거 수학 기호 있었는데 0 늑기편은 1이라는거 맹 해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를 향한 열정 하여 오늘의 꿀쓰라리가 마스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마스터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아주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자 해피가 지금 열심히 도와주러 왔어요 자 최대한 빨리 먹어줘야 돼 아니 저거를 먹으러 가잖아 그래 가라 됐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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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이거지 이거 보고 왔어요 일단은 뮤츠 위로 와주는게 좋으려나 아래쪽에 분위기가 안좋아서 아래쪽 가는게 낫지않을까 자 와라 먹으러 와라 먹으러 와라 그렇지 뮤츠가 왔어 뮤츠가 왔어 밀고 나가 오직하게 나가 안 맞았지 그리고 넌 죽었지 그리고 이렇게 견제발진이 됩니다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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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라고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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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는데 아래쪽 분위기가 안좋아가지고 물론 위쪽에서는 괜찮았지만 오케이 좋아요 아 못먹었다 자 가운데 가운데 좋았어 뮤츠 잘한다 됐어 우리가 다 먹었다 다 먹었다 가자 일로와 어디가 가자 일로와 아래쪽 밀어야되 간다 안개도 밀고있지만 더 밀어야되 확실하게 밀기외선 일로와 어디가 그렇지 뮤츠 잡은다 쟨 죽었고 로체 쟨 죽었고 로체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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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글리지않 그렇지 그렇지 됐다 뚫었다 빨리 먹어 주고 위로 가자 가자 빨리가자 빨리가자 자 빨리가자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빨리 레벨 8 됐구요 자 이거는 끝났어요 이건 끝났어요 어이구 내가 그래도 님피아 자 자 빠른 항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빠른 항복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가자 이렇게 밀고 나간다면은 나도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게 인지향정 밀고 나갈 수 있어 밀고 나갈 수 있어 잡았고 우와 죽는 줄었다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에너지 채워주고 좋았어 라프라스 할때 궁 줬다 이런 이런 됐어 레벨 10 됐고 내 쪽으로 이제 다 가실거고 제가 위쪽에서 지키고 있으면은 뮤츠가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일로와 와 나 거기있는거 알아 알고있어 와 와 와 오 뭐야 나 여기있는거 어떻게 알았지? 이게 꿈이냐? 이게 꿈이다 이게 꿈이다 이게 꿈이라고 됐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그렇지 끝 미스 잡았고요 됐어 아주 좋았어 고마워 욕심은 부리지 않습니다 아니 포인트가 얼마나 모였길래 30분 연장을 마음껏 쓴단 얘기야? 안녕? 안녕? 레벨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나는거 아니? 가자 잡자 더 유리하게 끌고 가는거야? 더 유리하게 끌고 가는거야 좋아 좋았어 저거 뚫었으면 좋았겠지만 뚫진 못했다 자 그렇지 이거 와 피카츄 죽은 아니다 됐어 잡았고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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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져요 이득 빠져요 자 이정도 이득 빠졌으면 됐지 으 아 좋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분위기 아주 좋고요 이제 궁극을 아껴야됩니다 음 나쁘지 않구만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해서 게임이 아직 이긴게 아니기 때문에 방심을 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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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타구가 있어요 뭐야 뮤츠 홈 1대2로 창대를 한다는 얘기야? 림피아가? 어 림피아있다 림피아있으면 얘기가 다르지 잡았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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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좋았어 아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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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피카츄 안녕 피카츄 안녕 잘 죽어 피카츄 잘 죽어 림피아도 잘 죽어 덤 덤으로 잘 죽어 잘 죽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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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레벨 10장 맞춰놓고 가자 우리는 안 때리는 게 좋죠 안 때리지 말고 전투만 잘해주면 돼 전투만 전투만 잘해주면 돼 전투만 하하하하 죽었어요 지금 때려야 돼요 때려야 돼요 이거는 게임이 끝이 나버렸어요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자 가시죠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게임이 터져버렸다고요 안녕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게임이 터져버렸어요 게임은 터져버렸어요 할아버 unfvvv 이거라고 응 지구하셨습니다 우치의 고마워해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멋있는데 역시 눈유아님 명경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야 좋습니다 4800개인데 억울하네 진짜 야 진짜 눈에 띄게 좋았어 드디어 다시 원래대로 들어왔어 엑스퍼트 시리아 다시 돌아왔어 좋아 와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다 이제부터는 쾌진격으로 올라 엑스퍼트5다 우와 축하드려요 알폭탄이었으면 15,000딜을 나오는거지 아 이겼으면 되죠 한판하고 갈려고 했는데 2분 우와 이분 뭐 런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빨로하시작 갱고신들에게 비밀입니다 유튜브 더욱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님 들어오세요 김님이 아까 쓰시지 않았나 아 컴퓨터 편집 오 왜요 고피나리 편집자로서 활동을 하게요 감사합니다 이제 고맙다는 말 좀 많이 드리고요 아 병아리님이구나 병아리님이 안들어와요 근데 아 그렇지 그렇지 자 흑화흑나라님 오 그럼 내가 가야지 들어와요 우리 랭크 같이 올리기로 약속했잖아 같이 올려요 스트레스 밖에 혼자서 랭크 올리다가 뭐 핸드폰이라던가 퀴치가 날라가지 마시고 고스메이와 함께 즐겁게 방 좀 포시면서 랭크 올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끝났다 이겼어요? 흐 눈여왕 여우 역시 극히 극청 이겨야지 포인트 있었네요 눈물 바로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어 런치님이 먼저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병아리님 어떻게 되는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런치님이 누구지 뭔데요? 일단 빨리 병아리님 빨리 들어와요 네 지걸잉 음... 이러다가 타 스트리머 만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갑자기 상대편의 저 마, 만별님이 계셔 아니 만별님! 아니! 이러면은 재밌겠다 뭐야 어, 에이전트 에이전트 제노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 고스나리 객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스나리 객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자주 쓰는 림피아는 음식이라고 부르는 캐릭터라고요 Hi! I'm 고스나리 If you like this game Play... 아... 어... Join! Join the game! 아... 몸 제대로 풀었다 죽었어 우리 팀에! 어? 탱커 해드리고 와우! 아주 좋아요 아 진짜요? 약간 좀 잘하는 친구는 완전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우리 팀에 유치가 없잖아 아! 이런 큰일났구만 프라이스야 끝났죠 좋아요 디클변경자 아 진짜요? 아 이거 내가 먹으면 안되네 제가 먹으라고요? 오케이 아 내가 못 먹었어 그렇지 명중률이 70% 70%면 굉장히 높은거잖아요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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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좋습니다 아 젠장 아 이리암! 아 못먹구나 아 그만 호내네 그녀는 자 먹을게요 진화를 하겠습니다 뭐야 상대 데로트 저기 카종들어왔셨잖아 아니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자아님 안돼 난 레벨업을 못했어 일났다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아 못먹었다 일났다 우와 죽는줄 아네 아 자아님 왜 드셔가지고 아 왜 드셔가지고 아 아 큰일났네 이거는 뺏긴다 아 어쩔 수 없다 그 지은이 거 아니야 하세요 아래쪽에 분위기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자 전체를 보자 전체를 아니 아 아니 다른 키 눌렀잖아 못 이긴다고 벌써 레벨 7이야 아 자 자 잡기만 하면 돼 잡기만 하면 돼 잡자 잡아만 주면 이겨 아 못 잡는다고? 좋았어 좋았어 잡았어 그렇지 근데 나 지나가 안돼 젠장 나 아직도 이브이야 젠장 이걸 먹지 않고서는 나는 이겨낼 수 없어 아 진짜 아 그러니까요 아니 아 진짜 저걸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내가 먹었어야 했는데 아 아래쪽에 다 몰려있네 아 망했어 아 왜 뒤졌어요 진짜 제가 먹어야 된다니까 아유 진짜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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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경험치가 분배되서 그런거에요. 맞아요. 제가 다 먹었어야 했다니까. 진화를 했었어야 됐어. 가자. 레벨 7 됐다. 8까지는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욕심부리고 있어. 조금만 잘하면 돼. 됐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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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았어. 네. 빠져줘.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욕심부리는게 굉장히 좋은겁니다. 우리팀 짜온거구나. 아 네네. 들어오세요. 아 진짜 죽을던 빨리 죽던가. 와. 이걸 해줘야된다. 아 너무 윌렸는데. 괜찮아. 여기서 역전 드라마 쓰면은 이 게임 모릅니다. 역전 드라마 써보자. 좋아. 역전 드라마 써보자.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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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wel야 원장 중심. 근데 복잡네 와 진짜 너무하잖아 아 안된다 때려 그냥 때리고 죽어 때리고 죽는게 편해 아 너무 늦나 아 안된다 아 어려워 막타를 노리려고 갔는데 막타는 좀 어렵고 자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잡아줘야돼 이제 나인님이 필요해요 아래아래아래 딩망하고있는데 최대한 안먹히려고 노력하고있어 어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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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욕심부리고있어 욕심부리는거 굉장히 잘하고있는거야 지금 욕심부리면 부릴수록 우리가 잘하..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있어요 욕심만 부리면 돼 진짜 이리로와요 예 제가 여러분의 냉전을 쉬게 해드리겠습니다 다 죽었어요 저거 이제부터 드라마 씁니다 이제부터 예 이제부터 드라마 씁니다 트롤 진짜 많아요 맞아요 아까 저 첫판에 트롤 만났어요 트롤 첫판에 트롤 만났게 진짜 좋았어 이거 지금 우리가 분리 좀 분리하긴하지만 아 어 렛맨이 있고 아니야 대여 그렇게 분리하지 않아 컷 베로타들 짬잡을기 시켰을н줄게 알게 우왁 어어 아 초반이 너무 밀려서그래 히힛힌다 힘들어요. 이거는 이기기 좀 힘들죠 이제 가운데 가긴 가야되거든? 가운데 먼저 가요 이거 잡고 갈게 와 안죽어 잡았다 와 잡았다 와 어디서 먹으려고 그렇지 이제 죽었어 이제 우리가 쾌진결고 날려줄 차례야 아 졌나 아 그걸 또 먹혔어 못이겨 못이겨 누구예요 누구예요 졌어 뮤츠가 와버렸어 하긴 뮤츠면은 할 말 없다 네 뮤츠면 할 말 없어요 네 자아님 아니 제가 먹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같이 먹어가지고 분의 경험치 못해서 레벨업을 못해서 EV로 중반까지 갔다 버려요 EV로 리비야랑 나 지나가고 싶은데 지나가는데 진짜 진화의 돌이 필요한 순간이었게 아 진짜 예 아 진짜 웃기긴 했네 흐흐흐흐흐흐흐흐 와 진짜 야 EV는 줌방 가기 진짜 힘든데 와 하하하하하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맞지 이렇게 온거 맞지? 오케이 바로 시작합니다 이번엔 이겨보죠 한 세판이고 한판 지면은 네 세판 이기고 한판 지면은 이득이야 세판 이기고 한판 지면 이득이야 정글갔는데 트롤을 아니에요 뭐 이길때도 있으면 질때도 있죠 항상 이길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요 세판 지고 한판 지는 세판 아니지 세판 이기고 한판 지면 세판 이기고 한판 지면 제가 마이너크는 마이너스잖아 네판 지는거잖아 제가 말을 그렇게 했나요 혹시? 네 트롤아패션 조용하세요 귀여운 애피너스 귀여운 애피너스 알겠습니다 귀엽게 데미지 한 10만 정도 귀여운 데미지 10만 좋습니다 거의 너무 질리네요 거의 질릴만 하지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새로 이렇게 된건데 유치만 게임이 되어버려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전문사람들 진짜 많을 뻔했죠 전문사람들 진짜 전문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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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유치만 게임 상대 저격이라구요? 상대 저격이라고요? 어? 대부님 있다 뭐야 대부.. 대부님 있다 내가 아는 분인데 대부님은 레디.. 고! 아하 경험치 경험치 네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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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케이! 데미지있게 어 피카츄 안녕? 피카츄 안녕? 피카츄 안녕? 피카츄 안녕? 피카츄 안녕? 잡았어! 어우 잡았어요 어우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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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요 피카츄가 잡아버렸어요 이건 백이득이죠 나중에 마스터가서 제발 마스터좀 가지세요 됐어 좋았어 빠져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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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좋아 다좋아 우와 뮤츠왓다 뮤츠왓다 와 빠져좋아 빠져좋아 지금 오케이 지금이야 뮤츠를 잡을끼는 저루의 기회 왜 잡을끼있나 근데? 잡을끼있나 아 못잡았다 빠져좋아 엘리트에서 슈퍼덱거 어디 뭐지? 이 피해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느낌은 뭐지? 뮤츠가 너무 커져버리면 안되는데 가자 가운데 가겠지 뮤츠가 있을거야 됐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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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늘 도움을 줄 수가 없어 가자 아래쪽 가자아 탈아야돼 탈아야돼 그렇지 탈아야돼 그렇지 가자 잡아 잡아버려 짬챠 먹어 아니 babies 이거 아 이거 너무하지 야 진짜 너무한다 뮤츠 너프 맞아 저거? 와lla рий 네프 아닌데 저건 레벨팔 안되겠지? 치고싶어요! 치고싶어요! 안죽네 내가죽겠다x3 아 이거 안된다 아 안된다 이거는 좀 어렵다 위험판도 좀 어려운데 우리 역전 끝 한번 써보죠 역전할 수 있어 우리 초반에만 이런거지 후반에 잘하잖아 우리 운명만 잘하면 우리 이길 수 있어 괜찮아 뮤츠 한번만 잡으면 된다 뮤츠 한번만 잡으면 된다 아 안된다 어디있게 임마 와 이거를? 그렇지 한마디라도 잡자 그래 줘 줘 근데 킬 킬가 버프 먹었던데 킬가루도 버프는 먹었던데 내가 무슨 버프인지 못봤는데 뭐 버프는 먹었던거 같은데 아니 나도 좀 줘요 아하! 행복하신 분이 있구만 지우님이 행복한거 보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음 파보 피카츄 혼자있다 피카츄 혼자있다 피카츄 혼자있다 잡자 오 야야야야야야 와와와 자 그럼 뮤츠 이키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예 뮤츠 이키면 얘기가 좀 달라져 어 잡자 너 피카츄가 끼겠지 우와 뮤츠 적당히해 뮤츠 적당히해 와 뮤츠 적당히해 아 진짜 너무하잖아 그냥 뮤츠는 그냥 피레기를 만들어버려야돼 점포에 매진인데 아 진짜 가자 잡자 잡자 진짜 잡아!!! 아아 못잡아? 아 뮤츠때문에 터졌다 뮤츠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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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뮤츠때문에 터졌어 뮤츠때문에 터졌어 아 지금 뮤츠 더 더 더 넓어먹어야돼 아 이러면 버프로 먹어야지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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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진작 파이로 버프 없어요 저도요 림피아 버프 없다니까 네 진작 음스에서 벗어나질 못하잖아 음스에서 벗어나야되는데 음스에서 벗어나진 못해요 5인큐 가볼까요? 차라리? 5인큐 하면 좀 어려울라나? 어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요? 오히려 3인큐 해가지고 2명 이상 안에 들어왔다는 것보다 5인큐가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아.. 안된다 시즌 초에 5인큐 근데 나도 5인큐는 맞아요 5인큐는 솔직히 어 참빛나님 팔로우 갑니다 5인큐 솔직히 저기 예 근데 우리를 마음으로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시즌 초에는 위험해 맞아요 디코가 있긴 해요 죽었어 이제 이겨주겠어 전판에 졌던거 이겨주겠어? 참빛나 뭔가 아이디가 이쁘다 잠시 후 비우치 좋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άλ 그리고 보니까 사워스타님도 쓰셨던거 같은데 다음.. 다음판에는 사워스타님 무조건 5분에 꼬삭꼬삭 아 마음으로 소통하면은 네 뭐 그렇죠 뷰티 Y X인데 안녕하세요 고수나이닙니다 팔로우하시오는 고수나이게 트위미닙니다 유튜브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수나이게 트위미닙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장애님 고아 안녕하세요 대부님이었죠 울산장애님은 대부님 아니었나? 아닌가? 울산장애님은 그냥 울산장애님이었나? 아니구나 대부님이란게 있었는데 분이 계셨는데 우연치 않게 아시는 분이 상대팀으로 와가지고 졌어요 이런 아시는구만 저 만날 때 반가웠다고 하시겠지 이번에는 진짜 봐주지 않는다 롯하고 삼팔에 봐준건 아냐 야 다 먹어버렸구나 아~! 아잖아 아 못먹었다 그냥 먹고, 빠져주고 몸빵 좀 시켜주고 좋았어 뮤 너비는 저리 가있어! 그렇지! 저리 가있어 저리 가있어! 내가 먹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이득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우와 죽는 줄 아따 와 죽는 줄 아네 에너지 먹어주고 이득은 봤어 얘네가 먹은거 실질적으로는 없어 아니 죽어갖어 임마 넌 죽어갖어 임마 너도 죽어갖어 임마 너도 죽어갖어 임마 너도 죽어갖어 임마 너도 죽어갖어 임마 갔어 근데 아래쪽 분위기가 심장치 않은데? 네 아래쪽 분위기가 심장치 않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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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먹어주지 못 먹어주지 하지만 너는 먹어주지 너는 먹어주지 너는 먹어주지 좋았어 레벨 7 좋았어 그리고 너도 죽어주지 에이 Pretty 어어 아 진짜요? 난 이거 느낌 좋아요 근데 너무 욕심 붙일 필요 없어 렛속 8 됐고 죽어! 죽어어여?! 작소 뮤츠 적당히 해 어, 됐어 와, 됐다 자, 캐메이케 충분히 잡을게 있겠죠? 위로 갈게요 어, 김기애님 언제 오셨어요? 구아구아구아, 안녕하세요 가자, 위로 뛰어가, 뛰어가 뛰어가 밀고 나가 일로와 야도라니 위험해 야도라니 위험해 야도라니 위험해!!! 아 어, 어디가 오지 아, 아프다 와 뺏길 뻔했네 뺏길 뻔했잖아 뺏길 뻔했잖아 악사, 우리팀 유치 잘한다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됐어요, 빨리 잡아요 출첵, 감사합니다 뺏길 뻔했네요 안녕하세요, 굿티나리오 말로와 청강굿티나리오, 큰일뒤입니다 유튜브 방송까지 틀그룹 한 번씩 열러주시면 역사되겠습니다 됐어요, 레벨 10 됐고요 바로 중앙 내려가서 먹어주는 희한길, 어차피 저는 슈퍼가 없기때문에 앱구지 밀할로 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레벨업만 해주면 돼 어허어 어허어 이거 위험하다 위에 치켜야겠다 자, 궁 하나, 궁 하나 나왔어요 지금 뮤츠, 뮤츠, 오케이 워어어, 묘아 뮤츠가 이렇게 물몸이었나? 안녕, 뮤 어, 뭐야 오, 뮤 귀여운데 난 이걸 먹어도 재밌지 어허어 뮤 난 널 먹고 싶어 널 먹고 싶어 어, 위험해! 위험해! 아, 야, 궁 뺐다 궁 뺐다 뺐어, 두 궁인데 궁 뺐어 궁 뺐어 좋았쇼! 아, 뮤츠와이는 물몸이 맞아요? 아, 맞구나 아니, 내전 아니에요 이거 랭전이에요, 랭전 우리가 랭전을 너무 랭전처럼 해가지고 랭전인 줄 알았는데 랭전인 줄 아셨는데 아셨는가 본데 이건 랭전입니다 아, 진짜요? 요새아 유,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와 죽는 줄 알았네 이거 못 뺐겠지? 아, 못 뺐는다 아, 안된다 위험한데? 빠져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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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잘못 봤네 그러니까 어디 있어, 인마 오호 욕심부렸어 아주 좋아 욕심부린거 아주 좋아 칭찬해 뱅손해져 야, 또 골 넣고 사망이면 됐어, 가자 시비까지 맞춰놓으면 좋지만 가면 때 시비 맞춰놓지 뭐 가자 그렇지 뮤츠 잡았고 그리고 너도 잡고 빠르게 아, 이거 잡아야되겠네 아으, 못잡았기 내가 잡혔다 아아 아, 손에다 너무 욕심부렸나 그러니까 엄청 아파요 유나이트 내가 지금 궁이 빠졌기 때문에 궁을 채워야되긴 하는데 40% 채울 수 있을까? 50% 50% 못 채우겠다 60% 아이, 그럼요 같이 해도 되죠 네, 말씀하세요 대회? 무슨 대회? 대회 있어요? 80% 아, 80%까지 어떻게 만들지 50% 아우, 왜이렇게 죽Pe Pepe 나으음 에이 아유 어휴, 왜이렇게 와 지는 줄 아네 넣어주시고 와 이틀 진짜 아프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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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어차피 못 넣어 못 넣으면 빠져서 골을 지키는게 가장 좋아 어어 진짜요? 넌 이쪽으로 올 타이밍이야 그치? 아 잡았고 으아아아 유치 적당히해 유치 적당히해 적당히 해 아 그렇지 맞기만한대 맞기만한대 그렇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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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막기만 하면 돼! 그렇지! 우와! 다시! 저한님! 저한님! 정신건강에 의해서 게임은 잠시 쉬워지는게 어떻습니까? 이게 정신이 붕괴가 되겠는데? 네 ㅋㅋㅋㅋ ㅋㅋㅋㅋ 와... 잘했다! 팔로우! 오징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자! 잘했어요! 다들! 제가 최고의 목걸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시청권 켜신 분들만 먼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에어스퍼트 컵! 플러스 1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 위한 어떻게 지냈어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면은 그걸로... 괜찮습니다! 불편의 방송 잘 모르셔도 네... 자! 지우님 들어오시고요! 네! 쓰고 들어오세요! 네! 사화사님 일단 들어오시고 지우님 들어오시면 될 것 같네! 사화사님 아까 쓰셨으니까 네! 들어오시고 지우님 빨리 들어와요! 시간 없어요! 일단은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에스퍼트 컵! 에스퍼트 컵! 플레스 3 유나이트 배틀 옆에! 아! 이따 가볼게요! 이따가! 이따 가도 돼요! 두팔 거 없잖아요? 또 있습니다! 강등전이다! 강등전이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기분... 기분이 이상하게... 핑급전이죠! 왜 강등전이 됩니까? 이거 지민 2로 떨어집니다! 이런! 이러면 안 되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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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보자! 저하님도 저희 멤버에 있으신데... 오! 뭐야! 대회등록? 나도 대회등록 해도 되나? 난 안되겠지? 해피너스다! 상대... 팀에... 뮤츠... 뮤해... 있어가지고... 몰라요 저도... 네... 봐야지 할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 설마 또 뭐 고바스 뭐 이런거 만드시는건 아니겠지 설마? 뭐 고바스 뭐 뭐 변나테리 막 이런거 만드신거 아니겠지? 설마 또... 무카리오... 우와 벌써 올라왔잖아! 빠져... 빠져야되잖아... 아... 젠장... 아... 아... 망했는데... 와... 망했다... 와... 이거 이길게 없다... 큰일났다... 무리가 너무 무리했어... 뮤츠가 너무 빨리 올라왔고... 근데 아래쪽 분위기가 좋기때문에... 예... 라인점 위쪽만 망했지 아래쪽은 괜찮아요... 뮤츠가 아래쪽에 있기때문에... 잘 잡아줘... 아... 못된다... 안돼... 지훈이 돌아가시면 안되는데... 아... 망했다... 아... 빠져줘야되겠다... 와... 라인점 망했다... 정망했다... 아... 뮤츠가 너무 빨리 올라왔어... 대처력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아... 진짜... 와... 진짜 적당히 해... 와... 다 잡혔어... 아... 야... 아직 레벨 4도 안됐... 됐어... 이제 레벨 4... 레벨 5 됐고요... 자... 휴거... 슈거... 쟤... 바텀도 젓네요... 그러니까... 망했네... 자 초반에만 이렇게 밀린거지 후발에는 잘할 수 있어요. 위로 올라와요. 아랫쪽에 먹물이 상상 없죠? 먹물이 상상 없고요. 차려 올라와. 올라와서 위에서 이득 봐주자. 입학 끝나고 메일 확인해줄게요. 메일? 아으 진짜. 여기서 이득 봐줘야돼. 그렇지. 죽어! 아으 안죽어. 왜 아무도 안죽어. 와 우리팀이 다 죽었어. 와. 와. 와 닝손앤데? 지겠는데? 아니야. 우리 역전금 많이 만들어냈잖아. 자 역전금 많이 만들어냈잖아. 많이 만들자. 우리 레벨업 할 기회 더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한대. 아. 된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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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돼. 아 못먹는다. 못먹어. 빠져야돼. 물이. 그냥 무리하지 말고. 안쪽에. 안쪽에. 포켓몬 잡아요. 괜찮아. 우리 아직 역전금 일어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어제 밑에 못먹는다고 치고. 우리 무리 안하면은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다. 이겨보자. 이 다진 게임 한번 이겨보자고. 죽어. 빨리. 아니. 누가 항복을 하는 거야. 아직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밀어버려. 여기서 가자. 아래쪽으로 갑시다. 위쪽으로 하지마. 아래쪽으로 가자. 우리는 지금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도로. 위쪽으로 가면 안되지. 우리는 지금 뒤에서 레벨업을 해줘야될 상황이라고. 와. 저거 다 먹어? 하지만. 액기틸 안먹었기 때문에. 액기틸 내가 먹으면 총. 괜찮아.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누구와 자꾸 항복 버튼 누르는거야. 우리 아직 지지않았어. 우리 이길 수 있어. 걱정마. 우리 레벨업은 확실이 잘되가고 있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싸워주지 않으면 돼. 무리하게 싸워주지 않으면 돼. 무리하게 싸워주지 않으면 돼. 싸움을 걸어가지고. 이건 할말이 없긴 한데. 야, 쿵 빠졌다. 망했다. 와. 아, 안 잡혀. 애들이 안 잡혀. 그냥 우리 그냥 이득 봐요 이득 봐요 우리 마판에 레쿠자 제대로 잡으면 이 게임 모릅니다 레쿠자 잡으면 몰라요 그럼요 내가 레쿠자를 한두 번 빼서 먹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할 수 있어 미리 싸우지 않으면 돼 우리는 지금 붙으면 안 된단 말이야 다 죽으면 어떡해 다 죽으면 어떡해 다 죽으면 어떡해 와 미쳤네 다 죽었어요? 아 이길 수가 없네 안되네 10 욕심부려라 차라리 때려줘 때려주면 이득일 수 있어 때려 때리라고 왜 안때려 때려 때리라고 가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자 아 진짜 저 가두는 거 진짜 쉽네 와 자 이기자 이길 수 있어 그치 두마리 두마리 세마리 잡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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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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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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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아버려 잡아버려 피카수 따위 무시해버려 잡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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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피카수 따위 무시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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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저기 들어가냐 아 저기 들어가냐 가자 가자 먹으러 가자 이걸 이깁니다 이걸 이겼어요 나까지 먹어줘야돼 나까지 먹어줘야돼 이걸 이겼어요 역전의 드라마를 쉬고 말았습니다 역전의 드라마를 쉬고 말았습니다 쉬었어요 누구 진다는 사람 누구야 자꾸 항복하는 사람 누구야 네 이걸 이겼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매일 확인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야 진짜 지는줄 알았네 와 근데 진짜 지는줄 알았네 야 한판에 진짜 모든 체력 다 쓴거 같애 드디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네 아 드디어 다시 엑스퍼트컵 시리 돌아왔습니다 잠깐 메일 좀 확인할게요 메일 확인하려야죠 어 심언니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템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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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합니다 메일을 확인하니까 자 메일만 잠깐 확인할게요 메일 확인했는데 뭐 있어요? 없는데 없는데? 안녕하세요 똑같은 등급 아니여서 아쉽네요 어떤 메일을 얘기하는거야 어떤 메일을 얘기하는거야? 어 진짜요? 안왔는데? 저야 멤버하면은 좋죠 에, 에파워포 복구하고 티티해야지 뭘 티티해요 뭔 소리하시는거요 튀시면 안되죠 상대가 첫 한타 때 이겨가지고 칠 줄 알았는데 아 그니까 안쳤죠 맞아 맞아 저도요 할래요 다 찢고 다녀 찢어버려요 빨리 우리 시청자네엔 안물어요 네 찢어요 안녕하세요 고춧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춧나리의 기능입니다 유튜브라고 하시니까 유튜브 구독한번씩 눌러주면 고춧나리의 기능이 됩니다 자 아주 좋습니다 오 마기, 마기라씨 되게 오랜만에 본다 마기라씨 되게 오랜만에 본다 아, 블랙키 진짜 아, 블랙키 진짜 블랙키 또 나왔죠 아 포유나 일반전화는 사람 받아주나요? 에잇 자, 지우님 드셔야 돼 지우님 드셔야 돼 그렇지 지우님 지우님 얼른 먹고 얼른 먹고 골을 넣으러 가요 으어어 이케요 가시죠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지우 레츠 고 지우 지우 레츠 고 오우! 아이 못먹는다 가자 어차피 어차피 안줄꺼잖아 아 안들어가 미치길래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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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죽었다 아 진짜 너무 욕심부렸어 루카리오 좀만 봐줘요 자 뮤츠는 위로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발 위로와줘 위로와줘 위로오면은 우리 바로 진화도 가능해 왔다 뮤츠 왔다 그렇지 루카리오가 이거 우리가 먹으면 우리가 생물이 생산있어 야 먹었고 그렇지 우리팀 뮤츠가 다 잘한다고 우리팀 뮤츠가 다 잘한다고 우리팀 뮤츠가 다 잘한다고 됐어 이득만 봐주면 돼 야 근데 아래쪽 심상치 않은데? 어디서 어디서 어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잡았어요 됐어 됐어 가운데 먹어주고 이득 봐줘 우리 레벨업적 이득 레벨업적 이득 봐주자 가자 한쪽 가자 빨리 가자 가자어어어어어어어 자, 빠져와줘x3 어떡해 견제만 하면 돼 아...잠장 그렇지! 아 아깝다 아래쪽 제대로 먹으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잡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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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됐소 먹자 아뇨 잡았고 가자 뭐야 뭐야 아직도 있잖아 살아있잖아 잡았소 아 뭐야 와아 뺏겼소 그리고 넌 죽을 수 있나 잡았소 와아 붙였다 야 왜 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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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 죽었소 아 안돼 안돼 이러면 안돼 가자 위쪽으로 가야지 어디 가는거에요 빨리와요 냉전이 아닌데 댕박겜 어 뭐야 얘 가만히 있는데 기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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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는줄 아네 에너지 다 찾고 에너지 다 찾고 잡았고 잡았고 아우 못잡는다 잡히겠 지않았다 다행이다 와 찾았다 그렇지 유추 잘한다 야 이거 상대 댕박 댕박친다 저거 우리 전투 한번만 잘하면 돼 가자 잡았어 잡았어 됐어 이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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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맞을 뻔했네 와우 진짜 어렵네 와우 진짜 어렵네 야 내 뭐 돼지가 언니 어떻게 해 잡았고 아 잡혔다 뭔 딜이야 흐흫 아우 진짜 위험하죠 근데 아래쪽 치켜 써야돼 우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는거야 이도 봐줘 빨리 얘네 지금 위쪽에 있어 정신없게 하고 있어 아래쪽에서 때려 죽는게 예의야 위쪽도 먹어주면 좋고 못 먹어줬지만 그래 그거라도 먹어줘라 그렇지 그렇지 모여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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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아우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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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심 부려봐 한번 어디 욕심 한번 부려봐 어 잘 컸다고 아니 잠깐만 와이파이 또? 안돼 이제 와이파이 이거는 냉전이라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와이파이가 끊겨버리면 위험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어 일부러 골 마이 안 넣어 안 넣었다 죽었다 죽었다 이제 야도란 근처에 있어야겠다 그래야지 야도란이 잡 잡을때 길을 넣지 야도란이 뮤츠를 잡으면 딱 죽는데 뮤츠나 뮤츠나 아니 이거 집이 안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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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땡이야 집에 가자 막타는 내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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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는 내가 먹었어 임마 막타는 내꺼였다고 방어만 해줘 일단은 방어만 해줘 방어만 해줘 제발 방어해줘 아니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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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도 역전카가 어떻게든 만들어줬는데 가요 일단 가요 일단 넣어야 돼 일단 넣어야 돼 우린 넣을 수 있어 우리는 제일 애들이 한골 더 넣을 수 있단 말이야 좋아 우리 이길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저기 넣으면 돼 저기 넣으면 이겨 오케이 좋았어 달려 스커가 최대로 적은 게 좋아 어우 못잡았어 와 이거 못잡네 야 이게 안되네 이거 먹히면 안되는데? 네 아 먹히면 안되는데? 아 먹나? 아아 빨리 안가고 뭐해 아아 걔도 되게 열심히 뺏어 줬는데 이거 몰라 아 우리 100골 아 근데 100골 넣는데도 밀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골을 막았어야해 맞아 졌을걸요? 아 아깝다 한골만 넣었으면 됐는데 아 아 진짜 저기 들어갈수야했는데 와 되게 잘한다 봤죠 근데 제가 뺏는거 봤죠? 제가 이런 사람이라구요 네 일단은 사각사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기 먼저 쓰신 분이 계시거든 알겠어요 아 지훈이 잘자요 지훈이 잘자요 뭐 안계시면은 들어오세요 네 안계실거 같으면 들어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뺏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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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저도 물좀 가져오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아 네 뭐 어쨌든 제가 막타는 잘쳤잖아요 네 마타는 잘 쳤는데 이겼으면은 진짜 완전 명경기였는데 아쉽다 이겼으면 완전 명경기였는데 진짜 잘 먹었죠 제가 그런 걸 잘 먹어요 제가 그런 걸 잘 먹어요 절방 하시고자님은 알겠습니다 심언니프가 하셨어요 심언니프가 하시는 분 아닌가? 광고? 뭐 광고 뜰어요? 좋아요 이겨보죠 이겨 잘 크면 돼 자시아는 이제 밥이야 밥 이제 잡았다니 저기 두개 먹으려고요 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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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움직이질 못해 와 뭐 움직여야지 와 미쳤네 톤에인데 아 톤에다 오 티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치 잘 올라오셨어요 자외 잡았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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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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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오케이! 잘 잡았어! 아주 좋아 레벨 4 어 근데 아래쪽이 좀 세상치 않은데요? 잠깐만 고올특이가 잡히면 안되는데 죽었어요! 내가! 내가 죽었어요! 아! 아 진짜 너무한다 가자 내려가자 밀자 아니 밀어버려 아흐 형태가 안되잖아 아 진짜 뮤츠 적당히 해 뮤츠 아 진짜 아흐 어흐 레벨이 낮아 레벨이 낮다고 레벨 7 와 너무하잖아 이거는 우와 와 안죽어 뮤츠 적당히 해 와 됐어 와 도착 잘했다 아래쪽 내려가고 충분히 레벨업 하세요 오 그치 싸움만 잘해주면 돼 내가 여기 막아주면 되거든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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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잡혔어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여기에 지금 얘네들이 적은다는건 와 너무 잘 컸다 잡아줘 제발 와 너무하잖아 진짜 와 잡아줘요 진짜 와 진짜 잡아줘 와 진짜 너무하잖아 아 안 돼 안 돼 가지마요 가지마요 아 큰앤네 가면 안 돼 아 전투에 대치면 안 되는데 레벨업 레벨업 아 레벨이 너무 안 됐어 아 레벨업이 자 그래도 해보는 데까지 해봅니다 전판에 거의 역전할 뻔했다고 그리고 전전판에는 역전했다고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유지마하지 않는다면 아 진짜 뮤츠 이게 데미지 지금 흑감된거 맞아? 됐어 궁 왔다 와라 와라 기다리고 있다 주우부 야 edo으라먹는거야 아우 저거 왜 왜 붙을 당하는거야 왜root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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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와 잡았다 아 너무하잖아 먹게좀 두지 와 잘먹는다 벌써? 잘나 아 이거 너무 위험한데 죽어 빨리 죽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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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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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 아 아 너무하잖아 제라오라 그렇지 그렇지 욕심부려라 그냥 괜찮아 우리 스코어저만 분리하지 레벨업은 괜찮아 됐어 아이고 아이고 타워타닝을 두고 어깨 둘걸 아이고 타워타닝을 두고 어깨 둘걸 아잇 붐 붐잠이 되면 안되는데 가자 빨리 가운데 가자 여기 싸우고 있어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타워타닝이 되면 안돼 빠져줘요 제발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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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안와 왜 안 때리고 있지 됐어 한 마리씩 잡아줘 한 마리씩 제발 한 마리씩 잡자 한 마리씩 잡자 서스티벌 좀 나가 와아 진짜 덧도 안된다 아 안된다 이거 왜 항복을 안해요 이미 졌는데 예를 들이고 있어가지고 졌는데 왜 항복을 안해 왜 항복을 안했어 왜 항복을 안했어 빠른 승에 잡혀야했는데 아아 진짜 게임하기 싫어지네 아아 아아 적당히해 뮤츠 진짜 뮤츠 적당히해 아아 아아 열받네 이런 처참한 사태는 아까전에 항복을 했을거였는데 왜 항복을 안한거야 다들 빨리 항복해요 아니 왜 항복을 안하는 사람이 있어 왜 더 처참한 사태가 이러한단 말이야 지금 그 그니까요 더 너프해야돼 이정도가지고 너프라고 하면 안되고 야 전혀 너프된게 없잖아 와 진짜 너무하잖아 와아 진짜 열받네 아아 뮤 때문에 열받네요 뮤츠 저 정확히 뮤츠 때문에 열받네 아 야 마스터컵을 벌써 가신 분이 계셔 아 그럼요 연차하면 되는데 포인트를 쓰고 들어오세요 맞아요 별로 체감이 안 느껴지는데 진짜 확실히 너프가 됐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 얍 치츄 좀 받아주세요 알겠어요 진짜 치츄 안 받으셨나요? 끝나고 나서 방송 끝나고 나서 받아들이지도록 할게요 유출 내가 한다 요 gì 받아자칵 창업자님 뭐야 자하님이 나가줬어 아 액퍼 기분 밖에 안 되네 지붕 패스 시간이 hahaha seeds 아 5분동안 기다리래요 왜왜왜왜왜 어쩌다 5분 기다리게 된거야 와 아크네님이 뮤츠 하셨네 타월타님이 뮤츠 하신다고 했던거 같은데 뮤츠 앱기네 뮤츠필팔 이겨보죠 이제 나 이번에 지면해 또 떨어진다고 향찰무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향찰무츠 말이 되는거에요? 네 말이 되나요? 네 잘하시겠지 뭐 뭐야 뮤츠 아 뭐야 이브이가 케말이잖아 안녕 나도 이브이라고 해 나도 이브이야 니가 먼저 지내야 된다는건 나랑 웃겨 그치 니가 진화를 해야돼 타이독크 나라 먹는건 어떨까 니가 먹는 그렇지 오케이 좋아요 저 이브이는 머우 좋고 야 벗겨진다 벗겨진다 벗겨 야 안잡히네 아 우외로 데비지가 많이 안들어간다 야 뭐야 데비지 없는거 같은데 아 너무하잖아 아 아 아 아 진짜 너무한다 데이터 잡아줘요 아크릴린 잡아줘요 좋았어 나왔고 좋았어 아주 좋았어 자아 일단은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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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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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팀 뮤츠 죽었어 잠깐잠깐잠깐 위험해 언제 위로 올라왔어 뭐야 잡았고 좋았어 네 나중에 받은게야 자 이거 먹네 우리가 이득이야 물론 가운데를 먹으면 이득이긴 하겠지만 가운데는 이미 뮤가 뮤츠가 먹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 와 이거 위험해 자 아래로 가자 아래로 가자 아래 위험하다 아래 위험하다 아래 위험하다 아래 위험하다 아래 위험하다 그냥 지나쳐 줘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왜 잡히지 뺏겨 겉만 줘 겉만 뺏겨 겉만 주면 돼 아래 야 우리 잘 컸다 의외로 잘 컸다 그렇지 그렇지 뭐야 여기 뮤츠 적당히 해 뮤츠 적당히 해 오지마 뮤츠 오지마 그렇지 가자 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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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어 화요인님 안녕하세요 됐어 좋았어 가자 위쪽으로 가자 위쪽으로 잡았어 쟤부터 잡아야 해 어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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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먼저 뭘 잡아야 되는지 아는 스피머 좋았어요 전투만 잘 주면 돼 잘만 커지자 우리 그렇지 블랙키가 더 세다 확인 자 아래쪽으로 오겠지 네 님피아에요 자 리피아 살리자 리피아 살리자 리피아 살리자 리피아 살리자 아 또 어 moss 어 날llo온다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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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썼잖아 쏙쏙 나가야지 바로 아 네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막히나요? 이제 풀렸다 어쩔 수 없다 먹어라 그냥 그렇지 와 궁 잘 들어갔다 됐다 내꺼지 롬이 아니네 아 젠장 먹었나? 먹었구나 다행이다 와 못먹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랬네 야 이 불리함을 어떻게 극복을 했습니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야 궁 제대로 잘 들어갔다 야 진짜 뮤츠 궁 진짜 잘 들어갔다 이번꺼 진짜 칭찬 야 칭찬해야돼 아 진짜요? 그렇구만 때리지 않고요 아 너무 무리한데 근데 우리팀 리피아 너무 무리하는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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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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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냐 형 쟤 잡았고 가자 가자 잡자 우와 죽었어 제발 아 뺏겼어 위피한 나쁜자식 뮤츠는 우리가 더 세다 뮤츠는 우리가 더 세다 뮤츠는 우리가 더 세다 뭐하는거지? 그렇지 뭐하는거지? 잡았고 자 레벨 10점 맞춰 죽읍니다 레벨 10점 레벨 10점 맞춰 출입니다 줄입니까 덜세 12 11 니까 맞췄다 덜세 욕심부리 필요없어 가자 아 리피아 혼자 뭐해 뮤츠 같다 아 젠장 우와 죽을뻔했다 우와 죽을뻔했다 우와 죽는줄 알았네 이득 봐주면 돼 괜찮아 와 죽는줄 알았네 그렇지 가자 가자 잘한다 우리팀 리피아 잘한다 이거 못잡겠지 지금 리피아가 탄거 같은데 빠져줘야되나 때리지 말자 때리지 말자 어우 한대 한대 때려주고 그렇지 택 43초 자 레프자 레프자 끝났어 끝났나?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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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프자를 때려봐 마가치로 잡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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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안되겠다 아 안된다 아 저거까지 들어갔네 근데 우리가 이겼어 우리 아까 골 많이 넣었거든 저 까비라니 진거야? 이겼다 와아 이겼다 와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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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마파네 제가 뮤츠하고 누구냐 리피아 제가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행히 이겼습니다 와 지는줄 알았네 텐션이 아직도 미쳤네 그렇죠 텐션이 죽질 않아 유튜브 구독자도 늘지 않아 된장 유튜브 구독자가 늘어야되는데 아이그럼요 같이해도 되죠 물론 엘리트 이상의 경위만 가능합니다 흐흐흐흐 이게 바로 지휘공 버프라는 겁니다 버프 네 마스터까지 두판 남았다 오오오 치츄 이따가 해드릴게요 이따가 아예 끝나고 나서 해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제가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대역국수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도 하실까요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냉정 경기는 제가 유튜브로 다시 편집할 때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까지 할까요? 원래는 그러면 지금이 끝나야 되는 건데 아직 안 끝나는 재미있으니까 아직 안 끝납니다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네 지금 텐션 미쳤습니다 네 얘는 MC하면 어울릴 듯 아니에요 아휴 제가요? 아휴 저 언니 못 드시고 싶어요 아휴 진짜 제가 어 치킨을 배달해 드리고 싶네요 자 한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시면 이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이번에도 역전의 기회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겨보죠 이제 뭘 소리에요? 전판에 이겼잖아요 전판에 이겼잖아요 어 금강님 어? 지금 어? 엄지님께서 무슨 일이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분간 못 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흑생이 죽겠는데 목소리 좋은 상태 하셔도 되셨는데 얼굴도 잘 인기가 됩니다 네 지금 관리 엄청난 관리 중입니다 언젠간 이 스크리머 얼굴도 공개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굴보고 실망하실듯 아니 저 얼굴에게 이런 목길인가? 그렇다고 웃긴 이건 아니에요 하나도 지금 아까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뭔 소리에요 뭐지? 조합은 네 조합은 나쁘지 않아요 지금 모몬가가 잘해주면 되는데 모몬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네 상대편 조합도 만만치 않네 야 해피너스 있어 미세 와 미쳤는데 인텔리레온까지 우린 있고 거부강 어? 저 거부강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렐디 고 그러니까요 조합은 지금 상대도 못만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빨리 클 필요가 있어 그래? 그 다음에 너 줄게 그 점은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내가 먹는거야 가자 됐고 안녕 넌 죽었게 임마 죽었게 임마 오오오 잘 피했어 너 먹어 죽었네 그거 내가 빠져주면 돼 얘 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신이 들린 컨트롤 네 먹었고요 잘 먹었어요 냠냠 푸르르 짭짭 맛있는 라면 오케 아오케 오케 아래쪽도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 레벨업을 안시키면 돼 레벨업을 이건 들어갈거야 그 다음에 죽을거야 잡았고 죽었게 임마 죽었게 임마 와 이걸 탄다고? 너 죽었게 임마 야 버툴 레벨 7입니다 레벨업 밀착돼요 지금 잡았고 잡았고 너도 못 먹어 임마 아 레벨 10이야 임마 레벨 10이야 임마 됐죠 이렇게만 하면 돼 됐죠 아래쪽 아래쪽 심장 찬타 됐고 잡았고 너도 죽어였게 임마 어디 탈 생각이야 아아 오 뭐 탈았네 자 아래쪽 내려가고 됐어 배가 먹고 난 레벨업 쪽은 이등만 봐주면 되거든 아래쪽은 지금 대박났거든 난 레벨업 쪽은 이등만 봐주면 되거든 지금 난리 났거든 지금 난리 났거든 상대팀 난리 났거든 정신 없거든 상대편 지금 정신 없거든 상대편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요 네 아주 좋아요 우리가 무리만 안하면 돼 나 혼자 먹지 않는다 이거 기다려 기다려 진짜 레벨 벌써 시켰고 와 밀린다고 빨리 가야겠는데 와 뭐깝다 야 얘네봐봐 올라가는거 봐봐 그리고 내가 먹어주면 돼 그리고 이렇게 점프해서 먹어주고 안녕 맞아 와 위험해 위험해 뮤츠 적당해 그렇지 우리 팀도 있다고 인텔리 레온 아 얘 잘해 잘하는거 알겠어 하지만 하지만 상대 안된다는거 어 아 이거 먹히나 좋지 다 먹히잖아 좋아 잡았고 이제 너는 없어 너는 알맹이 알맹이일 뿐이야 어 알맹이일 뿐이야 우리 아직 분위기 아주 좋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바로 아래쪽 내려가주고요 아니 그 무리할 필요 없는데 응 가지마 아 거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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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야 포기를 하는구나 잡았고 잡았고 도시 그가 잡으러 가자 이기자 우리 이기십니다 뮤츠 미츠뮤츠 있다 미츠뮤츠 aesthetics 미츠뮤츠 evident 뮤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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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있다 와, 이거를? 오, 다행이다 그렇지! 뮤츠는 분명히 강심하고 있을거라고 그래서 너는 뮤츠, 어, 뭐, 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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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츠 적당히 해 와아 너무, 너무 욕심부렸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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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야, 뮤츠 잡히면 큰일나는데? 자, 열심히 키우자 아, 진짜요? 단장, 하긴 근데 뮤츠를 상대로 하려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나도 먹고 있는데 오케이 이거, 저거, 먹어줘야되잖아 어쨌든, 가긴, 가야되네 그렇지! 거북왕 잡아주면 돼 아이고, 우리툰게 잡히네 아, 빠져, 빠져 아, 진짜 너무하잖아 야, 이거 진짜 너무한다 뮤츠가 너무한다, 뮤츠가 저거 그냥 버려 가운데 가자 걔네들이 가고있으면 돼 잘만 싸워주면 이깁니다, 잘만 싸워주면 좋아, 2018 됐어 다같이 잡할때 잘만 치Mer plus 그렇지, 지금이야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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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이겼다 야 지는줄 알았네 와 지는줄 알았네 이겼어요 야 지는줄 알았네 진짜 지는줄 알았어 음 나쁘지 않았어 와 드디어 이제 엑파트컵 플랫 시리는 좀 지킬 수 있게 됐다 온김에 친추 좀 할까요 송아지 림피아 있다 팀까지 한판 남았다 언제 돈을 보내지 아 좀 이따가 지금 예요 와우와우 놀라우 더할 나의 어시 지쳐버린 멘시갓미드 안티팬은 신경도 안쓰면서 그리길링 뭉쳐 고바스보 외치겠지 자조 방송에 선착한 디넬이 뒤에서 하나같이 아마 웃음 내지 와우 놀라우 더할 나의 어시 지쳐버린 멘시갓미드 안티팬은 신경도 안쓰면서 그리길링 뭉쳐 고바스보 외치겠지 잠깐 볼려고 잠깐 내려온거에요 다시 갈거에요 한 마우스 내집 제트캠 하다가 웃겨만듯이 머릿속이 띵하고 어지러워 우싹이 무스바디 위로해 모두 다 손을 치고있어 퓸헿헥헤헿헤 어후! 어후! 어왈요범 Mail 잔 Individual 하하하 진짜 웃겨 죽겠네 그냥 네 자, 들어오시지요 내가 뭐 들어오실 분이 많이 안계시니까 이제 포인트 안쓰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처음에 완전 꼬였는데 근데? 야, 이천번째 현을 넘었어요 고스나리가 이천번 됐어요 선을 이천번 넘었어요 자, 선을 넘은 적이 없는데 심심해서 선을 눌렀더니 벌써 이천번이나 됐습니다 이천번 탄 기능으로 네, 뭐 없습니다 자, 이겨보죠 고스나리와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 당연하죠 선스택을 이천번이나 쌓았다니 쉽지 않은데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자, 잠깐 나 내려가야겠다 내가 올라가야 되나?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내가 내려갈게 아,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상대편 자시안이 거부강이 있다 약간 그 거부강은 아니다 어렵진 않겠다 아까 그 거부강 되게 잘했었는데 잘했던 사람인데 진화를 덜 시켜끔 만들었던게 만들었던게 신의안슈였어 어떻게 된거야? 아니, 나를 줘야되는데 서한 입 또 아까 처럼 실수하시면 안 돼요 ự다 빠져x3 우기가 손에 보긴 했지만 아, 진화가 안되네 아우 뭐야 하나 먹어야겠다 제가 먹을게요 아 언니 제가 먹어야 돼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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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마 아까랑 같은 시키 일어나면 안 돼 자 뮤츠 내려왔어요 됐어 먹게 해주고 빠지면 돼 됐어 다시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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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어놨지만 왔지만 치어갔어요 못잡았어요 아 못잡았다 어떻게 된거야 왜 아직도 이브이야 왜 내려온거야 도대체 뭐야 어우 위험했다 됐어 이렇게 겉만주면 돼 겉만주면 돼 겉만 이브이 너 지마해라 뭐 아직도 진화를 못했어 일났는데 뭔소리에요 그건 까비가 아니죠 아니죠 뭐지 거야 인마 진화했구만 블랙키로 진화했어 자 이제 힘을 모아 우린 할수있어 우린 할수있어 됐다 내가 먹었고 됐고 밀자 잡았고 그렇지 밀자 잡았다 밀자 잡으면 돼 밀자 잡으면 돼 됐어 됐어 빠져주면 돼 됐어 에너지 에너지 먹어주고 난 먹고 있겠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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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라고 때려 잡았다 잡았고 아 뮤츠 적당히 해 와 쟤 뮤츠 망할 뮤츠 우린 우리가 먹어야돼 내가 갈때까지 좀만 버텨줘 내가 갈때까지 좀만 버텨줘 우린 잡을 수 있어 어 야 차언니 위험하다 차언니 위험하다 에너지 채우지마 아니 레지라 에너지 채우고 난리야 어 뭐야 뮤츠 잘하고 있잖아 아주 좋아요 됐어 좋았어 아 갱 잘했어요 줘 위에꺼 줘 위에꺼 줘 겁을 먹었나 보군 아우 뭐야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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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죽었어 하지만 죽었어 좋아 야 좋아요 뮤츠 잘 꿨어 지금 아 근데 아깝다 역시 가굴에는 장사가 없죠 아니 먹으면 안되지 내가 먹고 있는데 나도 일부러 안먹어줬는데 자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면 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가 이득 보고 있어요 쟤네 아직 어니북이에요 이거 내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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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너 그거 이거 유무색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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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오오케 잡았어 빠져져 빠져져 안 돼 안 돼 우리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못했어 아래쪽 가서 먹을까? 먹자 아래쪽 먹자 아래쪽 먹자 아 안 돼야 그렇지 됐어 니가 먹었으면 됐어 아니 써져라 써져라 제발 아 진짜 써지질 않아가지고 못 죽였네 잡았다 오케이 잡았고 아 인텔리어 인텔리어 내가 잡을 게 있는데 충분히 아아 안 된다 뭐야 레벨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못 맞죠 어 막내 다행이다 잡았다 그리고 잡혔다 좋아했어 야아 이거를? 레벨 컬터 10점이잖아 가자 잘 잡았다 잘 잡아주면 이길게 있어 우리들 잘 잡아주면 이길게 있어 우리들 다시 한 번 와 아느니? 다시 한 번 와봐 와보라고 오우 잡았어요 쏘져 쏘져 와 이걸 안 잡혀? 아니 아아 다 죽었어? 아니 어떻게 된거야 어? 아 안 된다 아 이거 내가 욕심부렸다 미안하다 이거 내가 잘못했다 아아 잡을 수 있었는데 왜 아 진짜 마인맨 진짜 짱이나네 아 아 마인맨만 아니었어도 아아 마스터 못찍었어요 미안해요 자 드루즈프 계속 안계실테니까 그대로 있을게요 그냥 나가지마요 많은 배들 열을 잠깐 없애요 아 내가 안눌렀구나 눌러요 빨리 예 나 누른줄 알고 있었어 아, 어그로에 너무 끌리지 말자. 차라리 에너지 없음에 캔 냅둬. 어, 가지마. 울키야, 가지마. 왜 가가지고 죽으려고 가니, 적진에. 잘못했어, 이만 니가 잘못한 거야. ęd끄러가 사러 갈색에 정되어 trip. 뒬가를 reso 좋았쇼 저 둘리라면... 에? 아 그러네 레디 고 강화전이 잡혔습니다 경험치만 먹을게요 오오오오오 내가 먹었다 됐다 와 이득 봤다 어디서 먹으려고 와아 오케이 내가 먹고 넌 죽을게 임마 자 빠져주고 더 이상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은 춤을 이득 봤어요 자 뮤츠가 아래에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위에서 무리만 안해주면 돼 무리만 내가 먹고 내가 먹고 이제 가 네 자아 K.I.K.E.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하시죠 웬고스나리에게 게임 됩니다 유튜브 하고싶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그러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느낌이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어구와 진짜 컨트롤이 왜이래 내가 먹었지 롯 넌 죽었지 롯 죽었고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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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다 뚫렸기때문에 넌 이제 빠져주고 됐어 좋아 잘 잡았어 괜찮아 우리가 이득을 엄청 보고있기때문에 괜찮아 음 위쪽에 뗐죠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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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레벨업을 못타 뭐야 레벨업을 못타 어 간다 됐다 그냥 레벨업을 하면 다는데 그렇지 됐어 뭐 아 안가졌어 세명이면 충분하겠지 와 죽었다 하지만 하지만 제발 아 안되라 요오오케이 좋았어 역시 궁 궁은 장난아니다 야 저거 진짜 욕 한번 나오겠다 진짜 이제 위쪽에 쟤네 포기를 할거야 그러면은 아래쪽을 먹게 돼있거든 그러면 레벨업을 해준 다음에 아래쪽을 방어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지금 여유가 없죠 와아 저건 장난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림피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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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맞는데 이렇게 하면은 림피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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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맞는데 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직 경기 좀 더 살펴보더라고요 함께해 함께해 궁도 다 섞여 이제 이 레벨업 제대로 잘만해주면 돼 시 구구 얘네가 지금 저기 아닐켜 레벨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걸 잡아주면 되지 잡았어어 오우 어우 오우 아 여기 쪘는데 좀 나가지지 야 저거 진짜 샥이다 와 저거 진짜 샥이다 와 진짜 샥이다 죽어 임마 잡았고 들어주고 우와 우와 이거 죽었다 아 진짜 아 저 다이아 진짜 아 저거 저 캐릭 진짜 문 열받네 가자 크게끔 만들어두면 안 됐었는데 너무 커버렸어 와 안 되네 야 우리 후반전 밀리고 있다 지금 위험한데 야 저것도 역시 욕심부린다 팬텀은 죽었다 안 죽네 나도 랩업 좀 시켜줘 일단은 뮤치가 물론 랩업을 잘해야 되는 건 맞지만 아니아니 아니아니 아 자꾸 흐름이 끊기네 와 이거를? 제발 안전하게 잡아주기를 잡아줘 잡아줘 아 젠장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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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귀가 주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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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만 잘 압니다 한번 만 이 시간 어으 어으 우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그렇지 됐다 뭐야 잡힌 뭐야 가자 먹히긴 했지만 쟤네 부활하려면 아직 시간 남았어 쟤네 이겼다 야아 이거를? 이거를? 야아 이거를? 야 전투 진짜 잘했다 우리 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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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하게 일러요 네 두 마리 두 마리 남았어요 잡아줘야돼 잡아줘야지 얘는 희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요 이겼어요 어디서 어디서 먹으려고 아까처럼 당하지 않아 아 에이 게임이 안되는구만 하 이리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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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으워! 오오오오오오! 포파가 확实 hunt 되요. 멋진데? 쩌우는데? 이기는 유 stingول수, 골수이 클라세 그렇죠? 죄송해요. 숨기고 싶었지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실력을 정말 숨기고 싶었는데, 네 그러지 못해 질동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고수피날입니다 팔로우하시장의 고수피날이의 크림입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은데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불러오시면 고수피날이의 크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수피날이의 생방송은 계속 됩니다 자 유튜브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팔로우드 꼭 야 우리 트위치자 언니 감사합니다 어 상대 뮤츠 없다 뮤츠 없다 아니에요 구독을 자기 유튜브 구독 많이 주셔도 충분해요 여러분이 그 빛깐 시가 시간도 투자해 주시는데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니가 먹어 그지 왜 내가 경험치가 더 많지 더 많이 먹지 더 이상 어디... 넋 오 젠장 필카츠 너무 자문데 멀떠 지나있어 세계 역시 지나있고 내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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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도 내꺼에요 역시 이 정도면 돼 근데 아래쪽 뭐야 왜케 우리 아래쪽 분리해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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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피아때문에 그런가 어허 어허 내가 있는데 먹을려그래 내가 있는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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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잡았다 어허 와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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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위험했다 와 이거를?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망했는데 덱망했는데 어허 어허 리피아가 저기 있다는거는 죽겠다는 뜻이죠 예 죽..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어주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예 가자 너그러 너 혼자는 상대되지 않는거 알아 나는 없다 없는거 확인 그 게임 아니 뭐하는거야 자 언니 뭐해요 빠져 빠져 빠져x3 빠져x4 제발 한대만 와우! 호우! 와 됐다 겨우 뚫었다 와 죽는줄 알았네 그렇지! 야 뮤출궁 제대로 들어갔나보다 됐다 와 내가 리피한테 이기겠지 신의 한키였다 야 좋았어요 자 나의 경험치들 나의 경험치들이여 좋았어 좋았어 81% 87% 됐어 때리고 있니? 아직 안때리고 있구나 조심해 임마 어디지 임마 어? 오케이 좋았어 안돼 안돼 안된다고 안된다고 가자 잡았쾌요 잡았쾌요 들어가쾌요 넣어요 좋아요 어 넣었잖아 아 이거 진짜 넣고 빠질려고 했는데 좋아 다음 에렉키는 꼭 잡는다 잡히써? 됐어 레벨 12 됐어 먹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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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아래쪽 다음에 에렉키는 내꺼야 어 뭐 오 블랙키 안녕 오 블랙키는 내꺼야 띠 띠 띠 다 잡았구 잡았쾌요 아 한대 한대면 됐는데 대트 먹었구요 이거면 돼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이득받지요 레벨 11, 12 좋아 레벨업도 괜찮아 자 여기서 이제 얘네는 이거 잡히면은 희망없어요 이거 충분히 먹어주고 어 그래 리피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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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런 자신 좋아 좋아요 차량 … 그렇지 막 잡았다 가자 잡아야돼 이ون 이거 잡아야돼 이건 잡아야돼 얘잡아야돼 얘 잡으면은 게임 끝납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얘네 골 먹히면은 대단하죠 얘는 무조건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방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자 두마리 설마 여기거 레벨업을 오오오 간파당있어 오잠깐 리피하는쯤에 비함춘네 pil기 죽었어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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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대 할 필요 없잖아 어 흐허허허허 그쵸 아무것도 못하지요 붕도 아직 있어요 레벨 14에요 지금 레벨 15면은 다 돼요 응격해 됐어 가자 리피안은 일단은 정리가 됐고 뭐 뭐 왜 때리고 있어 그렇지 끝 끝 아 기본이죠 일단 마스터 축하드립니다 우리 상호사님 마스터 축하길 축하드려요 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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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제가 마스터 덱마냥 기분이 좋군요 아주 좋아요 마스터 치카치카 마스터 덱 야우 치카치카 야 나도 에스파트끼리 다쏘 좋아 아주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이대로 랭크 쭉쭉 올라가면은 아주 그냥 우리 대박납니다 가야죠 저도 빨리 가야죠 저도 예 저도 빨리 마스터 가야됩니다 이제 자 제가 기분이 좋네요 네 상호사님이 마스터로 올라가셨다니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준비됐나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롱한 무지개 이렇게 먹고싶어 볼 딴 따가란 따가란 야아 멋지다 멋지 아 이거 내가 올라가면 안된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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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 안되죠 이 컨텍팀이 상대가 안돼요 가 한적을 찢어졌다 내 나아 그걸 아 오 뉴빌드 오 좋아요 너 어 Na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나 순간 아래로 찍었는데 위로 올라갈뻔했어. 야 나 틀어올랄뻔했네. 이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습관이란게 정말 무서워요. 세쿠아! 못먹었다 아깝다. 그렇지. 지나만 해주면 돼. 오오오오! 그래요! 아주 좋아요. 왜이렇게 인마. 오지마 인마. 우리과. 우리과. 먹었죠? 좋아요. 그러면. 덕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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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잡나요? 아 뮤츠 잡혔네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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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뮤츠가 잡히면 안됐었는데 망했다 아래쪽 너무 보이게 했나? 손해인데?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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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잡았어 쟤 못잡히나? 안녕! 우와 에너지 봐 우와 엄청나게 다네 우리가 절투만 한 번 이겨주면 돼 진짜 이겨주자 진짜 다들 위브같이? 오 됐다 됐다 아니 안올라가도 돼 안올라가도 돼 아 올라가야 되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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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우 야아 멋지다 윌피아 멋지다 내가 먹고 빠져주고 야우 야우 다들 아래쪽에 있네 아래쪽에 다 있다 아래쪽에 다 있다 아래쪽에 다 있다 때리고 있겠지? 아 진짜 와우 와우 뮤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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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래쪽 아래쪽 위에는 어차피 먹을테니까 뭐야 피카츄 피카츄 뭐라고? 운다고? 그렇지 피카츄 피카츄 너하고 1대1 상대는 되지 않아 내가 잘못했니? 미안하다 빠져주고 공 채웠다 처포터 뮤을 쓰는건 꽝이네요 저 지금 봤어요 그렇구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괜찮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괜찮아 긍정적인 마인드로 긍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할 수 있어 위쪽에 유 그치 아래쪽에 오오 와우와우와우와우 안녕 잡았고 잡았고 그치 오오 야 죽었다 아아 야 뮤츠 궁 잘 썼다 진짜 와 적이지만 잘 썼다 진짜 아니 장사님 돌아가시자 아니 뭐냐 왜 도망가시지 않고 아이씨 왜 도망가시지 않고 아이씨 텔레포트를 하셨는지 아이씨 아이씨 아래쪽 아래쪽 못먹는다 레벨업 하자 전투가 우리가 조금씩 밀린다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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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임마 와아 이걸 죽는다고? 그렇지! 와아 잘한다! 야 리피아 잘한다 리피아 잘한다 야아아아 흐흐흐흐흐 야 리피아 잘한다 야야 야 인정 야 솔직히 인정한다 야 리피아 잘한다 했지 야 상황 역전 됐다 리피아 너무 잘 컸다 야아 좋아요 육치도 지금 잘 끄고 우리팀 육치도 잘 끄고 있어요 지금 4명이면 충분하지지 1개 무리하지마 무리하지마 아무리 가지 않아도 돼 굳이 굳이 갈 필요 없어 미칠거 미칠거 먹어 먹어 아래쪽 먹으려고 한거야? 그건 먹어 어 저거 그냥 주네 어 유치 저거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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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넌 죽었지 임마 죽었지 임마 죽었지 임마 유치 잡았어 와 됐다 이득이다 가자 가자 이쪽으로 우리 뮤치가 잘 컸기 때문에 어 때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잘 팀을 끌려면은 때리면 안될 수 없는데 뭐야 아래쪽 아래쪽 잡았죠 그리고 꺼줘요 그리고 꺼줘요 오케이 빠져주면서 이렇게 때려주면서 아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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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거야 우리 잘하고 있었잖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 졌네 아 잘 뛰어 아 우리 잘했는데 마지막 전투에서 망했네 아 마지막 전투 전투 잘 있었는데 아 해피 궁에 도우미받고 날뛴 겁니다 아 그래요? 아 아쉽다 이길 수 있는거였는데 클래스 2로 가만히 있는데 아 아쉽다 클래스 2 클래스 2 아 아쉽다 아 아쉽다 클래스 2 아 아쉽다 나도 얼른 가고싶다 마스터 그냥 가고싶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아 마지막으로 이기고 가야지 도움이 있으면 뮤치가 기관총쩍 아 그러네 그 빨라지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본의 아니게 별빛이가 넘어버렸네. 자, 이겨보죠. 우리 이기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아, 해보자. 파이팅! 레츠 고! 어, 잠깐잠깐잠깐. 오, 깜짝이야. 놀랬잖아. 먹어요! 그렇지, 너 먹어야 돼. 그리고 달려야 되잖아, 너는. 달려! 야, 하나는 줘야지. 달려, 너는. 진한가요, 안되지? 아, 끊겼다. 오지마. 들발, 오지마. 가자 가자 니가 먹으면 돼 내가 잘 컸다 덕분에 좋아 해 보자 해 보는거야 잡았고 됐어 카츄까지 잡았어요 아주 좋아요 자 욕심부리지 않고 레벨업에 집중하기 레벨업에 집중하기 좋아 아래쪽 아래쪽 기 wholes 안녕괜찮아요 내꺼에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압니다 압니다 Splitark 왜케 세니? 오우 아퍼 오우 잠깐만 잠깐만 아퍼 아퍼 그렇지 뮤츠 왔어요 뮤츠 왔어요 뮤츠 왔고요 너도 죽었어요 임마 잡았다 와 죽는 줄 알았네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네 와 와 잠깐잠깐 얘네 왜 다 위에 있는거야 왜 잠깐 얘네 다 위에 있는거야 뮤츠 적당히 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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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데려갔나? 가자 아 젠장 안 돼 일났다 내가 안 내려가서 진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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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안 죽는거야 아 라프라스 왔다 야 아 못막겠어 아우 미묘치 에어우 와 녹네 야 좋아 좋아 미트 야 좋아 좋아 아 잘했는데 아래쪽 뚫어야지 아래쪽 뚫어야지 웬만하면은 달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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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도망가야겠다 안녕 죽을거 빨리 죽어 레벨 10 만들어야 된다고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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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겠다 이거는 와 홍대가 되진 않네 그렇지 와 이거 전투됐다 됐다 됐다 전투됐다 전투됐다 가자 지금 바로 이겼겠다 야 이거 이겼다 이겼다 야 얘네 욕심 진짜 잘 부렸다 죽을게 임마 끝났게 임마 야 라프라치 진짜 잘했다 야 이번거 진짜 잘했다 야 뮤 뮤하고 진짜 잘했다 야 진짜 미쳤다 됐어 한번 껴주고 됐어 한번 껴주고 됐어 오케이 아 죽겠다 아 나한테 쩔서 다행이다 차라리 나한테 쩔서 다행이다 그렇지 아아 아깝다 야 에너지 봐봐 야아 잘 쩔다 잘 쩔쩔 괜찮아 이 정도만 할게 음 음 아 어렵다 경기가 잘 안풀리네 근데 궁도 모아야되고 자 위에 내려오지나 됐지 자 자 됐어 됐어 여기 방어하면은 저 정도는 쩔쩔했는데 내 궁 아낀걸로 찾자 와 어렵다 와 진짜 경기 안풀린다 벌써 레벨 13이야 쟤는 됐어 좋아 이제 이길 수 있어 좋아 이제 이길 수 있어 난 준비 다 됐어 아임 레디 아임 레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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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지마 라프라스 그러지마 진짜 아아 죽었다 그래 나한테 쓴게 사이에 다행이다 이거는 아 라프라스 아 잘했는데 아니 그거를 왜 굳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한거야 아 아 아직 할만해 괜찮아 비비자 비벼보자 야 비빌 수 있어 좋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금답 지금부터야 지금부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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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때리잖아? 야 이거 의미없어 이제 의미없다 넣으러 가야된다 그렇지 거기서 전투 올라오지마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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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요 넣어요 좋아요 저것만 저것만 막으면 돼 저것만 막으면 돼 달콤만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와 이걸? 이걸 이긴다고? 와 진짜 막 살 떨렸다 와 야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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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좋았다 진짜 야 무조건 골 넣었어야 됐어 30초 남았기 때문에 발로 껀넣는 판단 아주 좋았습니다 야 그치 이거라고 이거라고 봤죠? 볼수나는 판단 미쳤죠? 다들 아래쪽에 그 많이 먹고 있을거 먹고 있었을거기 때문에 위쪽을 노리는 판단은 아주 좋았다고 봅니다 다들 아래쪽에 있었다는게 보였거든 위에 빨리 먹었어 했어 좋았어 아주 좋은 판단이었구나 이제 좌하님을 지금 기본적게 주무실 수 있겠구만 수고하셨어요 뭐야 샤워샤님도 나가셨잖아 아 장인님 시찬되죠 들어와요 알겠습니다 좌하님 수고하셨어요 잘자요 좋은 꿈 꾸시구요 이기고 자니까 좋은 꿈 꾸거야 분명히 수고하셨어요 저는 좀 몇판만 더하고 바로 자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들어오실뻔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 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시나리에게 큰일됩니다 유튜브에 오십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곧씨나리에게 클립이 될 것입니다. 지금 12분께서 시청 중에 계시고요. 더욱더 재미있고 신나는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곧씨나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할 테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안 들러 오신다면 저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겠지? 기분 좋게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역시 미친 판단이었죠. 곧씨나리의 미친 판단. 아주 좋은 선택. 내가 안 눌렀구나. 내가 누른 줄 알았는데 내가 안 눌렀구나. 이 컨트롤러 바꿔놔야겠어. 사야겠어. 난 분명히 눌렀는데 도둑 도둑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좋아요 과연 이번에도 곧씨나리는 1개의 쇼 1개의 시절일까요? 2개의 시절이 괜찮습니다. 네 네 자 이겨보죠 장인님 어 뭐야 뮤츠가 라인이라고 모크로 한방을 멀리 한방을 노리겠다는 거구나 뮤츠가 빨리 크게끔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겠네요 으쌰 재보자 오케이 렛츠고 자루탁드립니다 장인님 장인님은 이미 마스터 가셨죠 부럽습니다 온나라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 팔로우해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먹었지롱 내가 먹었지롱 그리고 넌 죽었지롱 죽었지롱 자 됐어요 아주좋아요 흐름 아주좋아요 지금 아주좋습니다 끝났어 임마 느려지고 잡았어 다 올라왔어요 빠져줘야되요 빠져줘야되요 자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도시나리 현수 도시나리 현수 이대로 물러나지않는 도시나리 현수 지금 물러났어야 됐어요 아 아쉽습니다 근데 아래쪽 아래쪽은 아직 여유가 있기때문에 뮤츠가 가면은 일단 게임 끝납니다 얼른 가야됩니다 지금 버리고 갈께오케오케오케오케 자 뮤츠 혼자 상대가 안될거지 그러면은 이런식으로 가면 되지 끝 끝 끝 좋아 이걸 찬다고? 이걸 찬다고? 이걸 찬다고? 이걸 찬다고? 끝 끝 끝 끝 야 이거 우리가 손해인데? 어 오케이 아래쪽은 아래쪽은 이득 봤어요 됐어 충분해 자 먹자 아래쪽 가자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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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아 와 죽었어 모크가 가까이서 때리고있으면 안되는데 모크는 멀리있어야 되는데 가자 빨리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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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에 레벨 오란 말이야 아 지마했어 역겨워어 가자 됐어 내가 먹고 감사감사 감정 레벨 최대한 에너지 많이 채워줘 에너지 많이 채워줘 맞을 뻔했네 그냥 됐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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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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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여기저거 아부다 저거 아부다 아 아 죽었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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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위로가자 안심하고 위로가셨겠다 소나 소나 뺏기진 않겠지 아아 뺏겼어 데려가니까 잘못했나 그렇지 그렇지 일단 뮤츠 돌 살려주면서 최대한 해주고 그걸 넣겠다고 지금? 먹었지 먹었지 롱 그래 빠져주지 롱 그리고 이건 먹어주고 잠깐만 내가 못 먹었다고? 됐어 됐어 이거는 내가 그리고 잡았고 그리고 떠줘 제발 한대 그렇지 우와 야 탈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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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피한다고? 오케이 좋았어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좋았어 아주 좋았어 화이팅 탈릴레온 안 돼 탈릴레온 아 이건 안 된다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위험한데 왜 아 너는 먹었지론 내가 쟤가 그랬다고요? 라임이 쪄는데? 예 아 방금 그 위에 했던 거 다 사라졌다 얘네 분명히 욕심 안 부리겠지? 아래쪽에 먹으러 가겠지? 그러면 저기 위에 그렇게 필요 없어 어 때리겠지? 아 맞다 아 안 채워졌구나 아 채워주지 않네 아 그래 욕심 부려 욕심을 부리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레벨업을 줘 욕먹는다 내가 레벨이 딸려지 않을까 아 살려면 궁을 쓸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안 돼 아 네네 아 어떻게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 아 아 네 아 아 아 50% 뭐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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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와아! 뮤츠가 저렇게 눕는다고? 와아 되게 잘하는데? 마스터인데? 저 실력이 59, 60% 와 팝우 진짜 잘 컸어요 팝우가 진짜 잘 크긴 했어 음 장인님이 왜 거기서 플랫폐가 진짜 아 그래 필요없어요 와 위허위허위허위허 야 좀 나가 아 아 진짜 안 들어가네 와아 뮤츠 안된다 아니 왜 궁을 썼으면 궁이 안나가니까 어? 어? 아 궁이를 썼으면 궁이 좀 나가야지 스위치 아 진짜 아 아 정기 cherish 하수 를 차가 아쉽다! 아 A파트 클릭! 2로 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지? 네. 이번엔 이겨보겠습니다. 아 이겨보자. 아 이겨보는거야. 태아 샘니. 구아 안녕하세요. 구스내이 왕생의 오신걸스 환영님 오신경에 실제 착사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아니요 엑스퍼트 씨리에 저게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제자리 걸음 엑스퍼트 풀을 못 넘어 못 올라가네 지금 네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아우 살려줘요 에? 에? 라인간다고? 왜? 아 아 장인님이 그구나 오케이 오케이 확인 이러면 피카츄가 위로 가는게 나는데 오케이 자 이겨보죠 아 몸풀었다 이제 그렇다는거는 곧 끝났다는 예거를 얘기하지 아니 잠깐만 뮤츠 왜그래 그러지마 진짜 깜짝이야 놀랬잖아 아우 놀래라 먹어 널 위한 식물이야 니가 빨리 파 된다고 니가 빨리 파 된다고 우와 뮤츠가 왜 왔어 뮤츠가 왜 와 우와 죽을뻔했다 잡아라 아 못잡았다 아 잡아라 아 못잡았다 아 잡았다고 했는데 뭐 뭐 뭐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우와 죽을뻔했네 와 뮤츠가 빨리 올라와가지고 죽는줄 알았네 진짜 irk 잠깐 뮤츠 안돼 잠깐 뮤츠 안돼 야 안돼 나도 지금 원방 못한단 말이야 지금이에요 use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hoi 짠! 내 아래쪽이 좀 문젠데? 반갑다 어허어허어허 어허어허 아 깜깜이구나 그리콜가 아 젠장 깜깜이 좀 짜증나는데 우측 니가 빨리 통장해야되는데 내가 먹으면 안되는데 미안하다 aleb 아이 pomp 미 south Ib July os 와 이건 진짜 너무하잖아 아이 연속으로 저렇게 타면은 어떻게 이겨 아 망했다 점그 하나만 먹자 딱 하나만 먹을게요. 딱 하나만 먹을게요. 그렇지! 깜깜히 잡고 근데 누치가 제일 물리긴... 어어! 아우, 좀...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해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아, 한 대, 한 대! 한 대씩 있는 걸! 아, 깜깜히! 아, 깜깜히 진짜 열받았겠네 아, 깜깜히 씨 아, 욕날뻔 있네, 와 아, 겁났게, 인마 체바죽 써줘! 빠져, 빠져, 빠져 와, 죽는 줄 알았다 쟤가, 어, 뭐야, 뭐야, 뭐야 올라갈려고 했지만 됐어! 잡았어! 그렇지! 이겄지! 아, 깜깜, 나 죽었다 아, 진짜 피카피카라잖아요! 자,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이 위험할테니까 아래쪽 갑니다 이제 위쪽 못 먹어 깜깜히, 아, 너무 짜증나 깜깜히! 아, 못잡아 내 스킬로는 깜깜히 못잡아 일어 가자 우직하게 가자 우와ㅏㅏㅏㅏㅏ 깜깜이 깜깜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자 레벨 10 만들자 깜깜이 짜증나지마 짜증나 짜증난다구 저리 가 와 못먹었어 와 야 저 너무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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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그렇지 아래쪽 견멸만 시키면 돼 깜깜이 깜깜이녀쪽 깜깜이녀쪽만 어떻게 하면 돼 깜깜이녀쪽만 어떻게 하면 돼 깜깜이녀쪽만 어떻게 하면 돼 아 잠깐 왜왜 깜깜이 싫어 진짜 진짜 와 깜깜이 진짜 너무하긴 너무하긴 너무하다 깜깜이다 내가 먹고 액기스만 먹어주면 돼 깜깜이 solve ... 소리 소비 와.. 어렵다 게임 진짜 어렵게 풀려가고 있는데 지금 쉽게 쉽게 가야되는데 쉽게 쉽게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 뭐야 역시 백성모카는 어택형 포켓몬이 맞아 야 그 증거가 딱 나왔네 야 백성 뭐야 뭐야 백성 뭡니까 와 진짜 너무한다 제발 아 안잡혔다 아 저 먹는거 보일 것밖에 없다미 아 아쉽다 딱 한덴데 고맙 씨비 아니 이걸 먹는다고 와 이걸 빠진다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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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뭐야 와 안죽었어 와 소리만 봤네 와 아 안된다 아 또 졌어 아 열받아 아 렙프 렙프다 렙프 적당히 해 진짜 와 진짜 적당히 해 아 아 아 왜 한복을 안해 빨리 한복을 해야지 그렇지 아 안된다 아 아 아 우리 안되네요 아 이제 한시도 넘었다 야 시간 진짜 많이 갔죠 한번더 들어오실 분이 안계신가 유아세님 들어오실 건가 한번 팀 참가 요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들어오시면 뭐 이대로 해야죠 들어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연승시작입니다 연승시작 유아세님도 맞떡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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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내가 어엛 위로가 나 오펙 한번 딱 이겨보자 왼 네 랭크는 심각이지 말고 딱 한 번만 이겨보자 지금 자 기분 좋게 자극하다 ота 불 맨모 딱 블 이 자 한판 이기고 기분좋게 자겠습니다 자 상대편을 긁어보니까 뮤치가 없구나 좋았어 유아생님 뮤치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 레온만 주칭하면 돼 유상의 꽃은 어차피 탬퍼로 역할 안할 것 같으니까 원거리에 있다는 걸 내가 군벌이 쪽에서 가지면 돼 자 아이고 내먹으면 안되는데? 비게요! 그렇지 달려요! 달려! 장인이 달려! 와! 에너지 봐봐! 그리고 바로 뮤치가 도와줬어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와! 제 빈공간 뮤치가 채워줘서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완전 감사합니다 대리웨이 땡기 감사합니다 유아 땡기 감사합니다 와 순간 미칠 판단력 좋습니다 진짜 자 이제 잘꺼에요! 기분좋게 이기고 자 장인님만 레벨업하면 됩니다 자 장인님만 레벨업하면 됩니다 이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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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을게 이걸로 내가 이득만 봐주면 되거든 레벨업 이득만 봐주면 되거든 좋아 느낌 진짜 좋아요 지금 지금까지 느낌은 엄청 친다 좋았어 내려가자 액기스 먹었어 그렇지! 오케이! 가자! 아래쪽 갑시다! 달려! 아래쪽 갑시다! 아으 아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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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끝날수 임마 아.. 아.. 내가 먹어줄게요! 오케이 자 먹었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제 위로 올라갈 준비하시고 좋았어요 좋아 우와 미쳐 궁쩐나보다 야 이거 이겼는데? 야 이거 뭐 야 이거 게임이 썼는데? 자 레벨 10이 좀 돼야 되긴 하는데 레벨 10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아.. 야진 코켓몬을 잡아줘야 되긴 하는데 이게 좀 죄송합니다 이제 2명 2명 안녕 라프라클! 너 아직 레벨 7밖에 안 됐구나 1대1로 내가 져 왜? 내가 아무리 레벨이 높아도 오오오오오오오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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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라 그랬지 내가 어 내가 진정하라 그랬잖아 어 진정하라 그랬잖아 어? 왜? 왜 그래 난 착상일 타고 싶다구 나 레벨 어어 나 레벨 어어 인덱 렛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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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봛렛렛렛렛렛레 야..레벨 10이 안되네 그렇게 했는데 레벨 10이 안돼 아래쪽 3명 4명 데려가있다 그렇지! 다 잡죠 다 잡죠 다 잡죠 아주 좋아요 야 좋습니다 자 그럼 위로 갈게요 굳이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죠 나는 이제 이미 충분히 이득을 받기 때문에 얘네는 분명히 위쪽을 노릴거란 말이지 위쪽을 노릴거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숨어있으면 된다 그럼 얘네는 이제 신나서 위쪽으로 오겠지 신나서 위쪽으로 왔을 때 쟤가 허를 찌르는 전략으로 해주면 되는데 얘네가 안오네 이건 먹고있나? 이것도 안먹고있구만 정신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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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어주고 그렇지 됐죠 이게 바로 유인책이다 인마 유인책 알겠죠? 됐고 그렇지 이상의 것만 잡아주면 막타신 에 없죠 좋아 자 밀어보자 오우! 아파 아파어? 와 죽었다 야 미친 장난 아니다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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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아주 좋아요 자 기분좋게 이기고 잡시다 우리가 좀 지켜야될게 많기 때문에 털 아이 그사에 동의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이거를? 굿 나오게 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압도적이었나요? 너무 압도적이었죠?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아 참 진짜 다 좋아요 드리고 싶네요 음 나쁘지 않구만 아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가지고 의미가 없네 어 유아스님 나가셨구나 이제 찐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길거니까 맛있당 맛있쩡 달달해연 달달해연 아마 지금 낙터가신 분들 한번 이기면은 거의 20포인트 주지 않나요? 달앱갱 가도 정장적이니까 놀라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고수지자리입니다 팔로워하시는 고수지자리의 기능입니다 유튜브 담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불러주시면 고수지자리의 기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수지자리의 기능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아 마지막은 기분좋게 이겨봅시다 장님 먹어요 먹어요 드셔야 돼요 그렇지 달려요 우리 장인이 달려요 어 뭐야 안달려 미우치가 왔어요 미우치가 왔어요 이거 넌 먹겠지 끝났어요 다 피할 수 있구나 뭐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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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아 너무 방침했나? 위기는 모면했다고 했지만 벌써 레벨 다 되겠다 아 이득을 많이 물어보셨구나 같이 먹어요 같이 먹어도 돼요 오케이 자 제가 잘쓰는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웠고 오지마 임마 어우 왜왜왜왜왜 아우 와 와 진짜 좀만 버텨줘 좀만 버텨줘 좀만 버텨줘 제발 가자 가자아 됐죠 죽어 죽어 임마 죽으라고 와아 와 이거를? 와 손해봤다 정글 하나도 먹겠습니다 미안해요 아 아 중앙이 먹혔을테니까 아니구나 미치가 먹으면 딱 좋겠는데 도와주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야 위험하다 레벨 6 정도는 돼야되는데 가자 아 난 뛰어 가야돼 잡았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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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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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다 와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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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됐다 됐다 이제 잘 이거반 끝나고 잘거에요 가자 가자 위쪽으로 가자 바로 우리 영어 잘 하시는구만 아주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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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풀어가고있어요 잘풀어가고있는데 나 지금 궁이 없어요 궁이 없어요 잡았어요 그리고 아우 나한테 나한테 다행이다 나한테 해서 다행이다 에너지없는 나한테 해서 다행이다 그렇지 뮤추어텍시면 좀 위험할 뻔했는데 아 하윤이 잘자요 출책 이건 뭐 압도적으로 그는 아니고 잠깐만 약간 좀 무리하는 것 같은데 아 궁이 없어서 그래가지고 갈것없다 어 잠깐만 이렇게 전투를 풀어가면 안되는데 잡았구요 궁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 임마 잡았구요 궁이 있으면 얘기가 달라져 임마 야 그치 나한테 껴하지 나한테 껴하지 자 아래쪽 여巨이 여巨이 와 여巨이 못 보네 어 그래도 거북왕 잘했어 저쪽은 잘한거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가자! 위쪽으로! 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내놓을 수 있느냐 아직도 레벨이 11이면 말이 안 되어야 돼 근데 레벨이 많이 안 올랐구나 조절해야 돼 됐어 좋게 좋아 잡았고 잡았고! 아이고 이득은 파줬다 됐어 좋아 아아 이득은 파줬다 이득은 파주고 나도 좀 먹어보자 아 너도 레벨이 11이구나 니가 먹으면 먹어야 되는데 자 먹자 맛있는 저녁 어어 어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어 굳이 넣으러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아 오케이 야 에너지 피쳐놓고 와봐 아 이 정도면 아우 아우 혼자서 못이기는데 잠깐만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아 잘 막아줘 잘 막아줘 잘 막아줘 잘 막아줘 그렇지 거북왕군 넣어주고 아 위험한데 가자 아 잠들 뻔했네 아 우와 돈 쓰는거 봐봐 와 떼어 떼어 와 됐다 와 가자 못넣겠지만 가자 그래도 그치 오케이 좋았어 그치 그리군이 여기다 넣을거있지 여기다 넣을거있지 그렇지 그렇죠 기본이죠 네 그치 나는 어그로였다고 좋았어 좋았어 저는 어그로였습니다 어그로는 성공 달구가 6레비야 진짜 야 아 아 엑스퍼트 초립간에 오늘은 그니까 자 늦은 시간에도 고춘나리 방송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구요 아 참고로 내일은 방송이 없어요 슬프게도 그래서 내일은 제 개인위 때문에 방송이 없으니까 내일모레 제가 방송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구요 다들 잘자요 꼬바 수고하셨어요 잘자요